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로스 해커스 메모리 컴프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죠 37분 개인적으로 저번에 해보고 저는 약간 어린아이가 돼서 디지몬 세계로 가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가진 않았었죠 전내 탐정이라는 사이버 세계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이 됐습니다 게임 속인데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에덴으로 들어가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번에는 조금 알아온 게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멤버를 좀 바꾸죠 제가 처음 스타트할 때 데리고 있던 애 이 녀석 있잖아요 얘가 얘가 톱니몬이었나요? 진화를 좀 봐야겠다 얘 아닐 거 얘겠죠? 얘가 얘가 아 얜가 보네 얘가 톱니몬이었던 여성인 것 같고 그러면은 톱니몬 우리 파트너 재능이 떨어져서 제가 유폐해버렸는데 이 녀석 데려가겠습니다 이 집에 이동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 돌가문이랑 여기 보시면 구며무원 같은 애들은 뭔가 좀 생긴 게 너무 마치 이제 한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초중고를 같은 학교로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계속 따라서 진화하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랑 교체를 해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 나 개굴몬은 끼고 가고 싶은데 개굴몬은 뭔가 난 이렇게 생긴 애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생긴 애들 테리오몬 있고 일단은 진화를 한번 시켜야 될 거 같고요 좀 아니 아니 잠깐만요 내가 생각 내가 들어봤는데 이 오메가몬 있잖아요 얘가 그 제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강한 오메가몬이 아니래요 DLC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 컴플리트 에디션에는 기본으로 들어있지만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약한 디지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받아가보죠 두 마리까지만 딱 받겠습니다 오메가몬 포함하니까 이 다음과만 받으면 되죠 알파몬까지 받고 어어 어찌 받았누 아 주크몬이 있구나 난 알프 저는 딱 이제 오메가몬 알파몬 주크몬까지만 압니다 심지어 이거 모바일 게임하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어디 볼까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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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에 있네 근데 듀코몬은 안 받았나보다 얘네는 뭐 상관없겠죠 상성은 그 크게 파티 디지몬에서 테리어몬이랑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디지몬들이니까 무석성이네요 알파몬은 오메가몬은 오메가몬은 빛인가? 빛인거 같죠 아무리 색깔이 그리고 에어드라몬은 바람 셋 다 백신입니다 상성이 굉장히 안좋은데 조금 올려봐야되나 재능좀 보자 재능 구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 재능 200 아 이거 200까지 있어? 겁나 세네 얘는 빛이구요 얘는 무 캐리바더 궁극체라는데 전투력을 보시면은 300에 40대 성숙기보다 약간 뭐죠? 자 그러면은 이번 스토리 메인은 에덴에서 진행을 하는거였죠 에덴을 진행을 아 자 조금만 올립시다 너무 불안하다 확확 세지겠죠? 한번 봅시다 내 생각에는 확확 세질거 같긴 한데 한번만 들어가보죠 갑자기 가다가 입구 컷당하면 안되니까 조금만 잡고 조금만 아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왔는데 그 디지몬팜에서 어 여기 조금만 애들 있네 디지몬을 좀 많이 컨버트 해두면은 얘네가 심부름을 해준대요 디지팜에다가 그러면은 퀘스트같은걸 잘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디지몬들이 이제 디지털 세계라고 해서 에덴에 문제가 생기면은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 역할을 하는거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어 왜이렇게 좋아? 톰님은 이렇게 능력 많았어? 지력을 10% 올린다 10%를 누가 코에 누구 코에 붙여? 업 데미지 데미지 전체에게 데미지 주는걸로 하죠 꼬꼬마 몬들 썸네일로 쓰면 이 게임에 저런 저런식으로 디지몬 나오는줄 알고 아무도 안좋아하겠지 아 잡았습니다 어 1업도 못해? 심지어 에어드라모는 했는데 일단은 컨버터를 시키고 뽀요몬을 얘네들은 이제 임무 추가용으로 배치를 해두고요 어제 1화 1화 한거 편집해둘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서 가는게 아니구나 놀랍게도 재밌는 장면이 없더라구요 오늘은 재밌는 장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팜섬에 지금 6마리 있는거죠? 팜섬 메모리는 20이 아니겠죠? 컨버트나 합시다 일단 저 오메가몬보다 센거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고브리모는 뭘로 지나나 나도 모르겠다 자 이런만 이런만 딱 더 시켜보자 너무 약해 뭔가 좀 아니야 지금 팜섬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길을 옮기겠습니다 까먹었네요 정신 못차리죠 지금 약간 순대같이 생겼네 거머리 같기도 하고 문만 보면 에어드라몬? 이거는 내가 알기로 옛날 게임에도 있던걸로 알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봅시다 얘네가 어떻게 싸우나 궁금하다 알파몬 어? 피해수 겁나 높아 120이면 킥만 하지 성검 그레이달파 어? 평타랑 데미지가 얼마나 쓸나 볼까요? 어? 똑같이 올라가는데 10에 1? 어? 재능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재능이 높으면은 능시가 많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기본 능시가 높은 것도 아니고 봐도 모르겠네 꼬꼬만몬들은 경험치로 만들면은 만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굳이 만들진 않겠습니다 다행이다 센 거 준 게 아니라서 솔직히 저 저번에 센 거 줄줄 줄줄 센 거 준 줄 알고 약간 좀 그랬거든요 기분이 주먹 아 주먹도 한 방이네 오메가몬은 하는 게 없다 그럼 이제 그냥 나가죠 얘네 이 꼬꼬만몬들 좀 써보다가 교체해서 다른 것도 써보고 톱니몬을 열심히 키워서 테리어몬이랑 합류시켜서 어떻게 이제 종... 종족이라고 해야겠죠 그 바이러스 데이터 백신은 종족이랑 이제 상성 뭐 바람 번개, 물, 불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수가 높아서 셀 거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지만 오 와서 잘 싸우겠죠 뭐 함섬으로 넘겨주고 함섬으로 10개까지 되는구나 고브리문도 넘겨주고요 형보다 많이 안 되네 얘네들 옮겨야겠다 이제 됐나? 만원석이라네 도전 과제가 깨졌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지 아예 자리가 없네 이렇게 가득 채워놨으니까 알아서 맞춰줄 거라고 믿네 이제 메인 진행을 해야죠 키자마자 쓸데없는 짓을 좀 했는데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커넥트 점프 이번 챕터에서는 아무래도 흐름상 야키노? 뭐지? 노키아 노키아 우리 노키아가 아구몬들을 걱정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 디지몬 세계로 왠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왜냐면은 처음에 아구몬이 약간 그리운 냄새가 났다고 그랬고 뭐 꼬마의 이미지도 한 번 띄워줄잖아요? 디지몬 세계에 어렸을 때 갔다던가 뭐 그런 설정이 아닐까 싶은데 의뢰 없어? 잠깐만 아이 왜 그래? 잡동산이 공원으로 가면 돼? 아... 아... 거긴가 보다 쿠롱1 봄인형 있던데 여긴 아니겠지? 그쵸? 쿠롱1 자 가자 이번화를 이번화는 시작부터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랑 같이 가니까 귀여운 SD 건담들이랑 왜 더빙이 안 돼있어? 아 아 뭐야 너희들 나한테 보리라도 있는 보리라도 있어? 해 좋은 거 갖고 있잖아 애 뭐야 좋은 거라니 굳이 입 밖으로 4개 만들셈이야 우리들 잭슨의 해커님이라고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앙큼한 논으로 보지 말아 뭘 들뜨고 그래 얜 대사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루키아는 입을 깨며버려야 돼 니가 늦어서 이렇게 됐잖아 뭔 소리야 이 여자의 동료냐? 한판 붙자는 거야? 아 이렇게 붙어서 경험시 좀 줬으면 좋겠다 어 진짜 붙네? 왜? 여태까지 안 붙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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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쟤는 갖고 싶은데? 피코데브몬 어 다 바이러스네요 아 근데 이거 우리팀 밸런스가 너무 쓰레기긴 한데 오 이기겠죠? 끝! 그렇지 두 배인데 못 참아 두 배야 야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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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데블몬 배트맨이 갖고 싶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를 수호하는 다크나이트를 갖고 싶기 때문에 두고 보자 잭슨이란 건 해커는 저런 놈들밖에 없는 거야 사람을 엉큼만으로 마구 보고 발청해서 덮치고 말이야 최저 아냐 지금 건 개정 사냥이다 아 아 쿠롱에서 많이 발생된 개정 사냥 괜찮아 지켜줄게 그만 떠들어 아 여기 볼까? 언제나 돌봐줘서 고마워 사례품을 오 진짜? 여태까지 지금 유일하게 아이템을 보내줬 뭐 보내줬어 뭐 보내줬어 뭐 보내준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 개인적으로 저기 피코대불문을 갖고 가고 싶은데 일단은 걸겠습니다 진화가 지금 유년기 쪽에선 안 갈리는데 혹시 막 성숙기 막 이렇게 진화시킨 다음에 태화시키면은 돌아갈 수 있나? 다른 뭐 유년기나 성장기 같은 걸로 완전체까지 진화시켜봐야겠네요 톱니몬으로 데블몬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로 가는 거 맞겠죠? 여기 가서 아구몬이랑 헤어졌던 그곳으로 가는 거라니까 여긴 한결같네 아주 소닉보이드 세팅 좀 해볼까? 지금 슬롯이 다 차지 않았나? 밑으로 막 내려가서 선택되나? 2자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대신 가면 되겠죠? 잠깐만 에헤이 잠깐만 변경 변경 아 이런 변경 말고 어우 너 계속 되게 높다 어? 소닉보이드 이 어떻게 세팅을 미리 했어야 됐나? 처음 받았을 때? 아 이런 거 있어 아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어이 개치사하네 너 근데 능력씨 제일 높은게 뭐죠? 제가 못 봤습니다 아 얘는 어택이구나 음 지능캐를 쓰고 싶은데 생긴 거는 약간 똑똑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똑똑하지 않나보네 일로 갑시다 저기 왠사람 서있는데 쟤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약한 애들은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레벨 1에는 없는거 같네 좋았어 좀 더 안쪽으로 가보자 레벨 2였던가 보안대비 높아지는 모양이야 어 여기서 갈 수 있어? 여기 돌아가는거 아냐? 여기까지 오게 한 다음에 돌아가게 한다고? 아 아 역겨운데 레벨 1로 갑시다 이거 로그워트 한다면 가는게 더 빠를라나? 이동하는 거를 사놨기 때문에 아 아 근데 진짜 약하다 어 이거 꼬마들 진짜 약하네 내 예상을 깨고 이것보다는 좀 셀 줄 알았는데 성숙기 완전체 왔다갔다 할 줄 알고 좀 고민을 했는데 강하면 안쓸라 그랬는데 너무 약한데? 성장기 수준인데 이제 익스포트 익스포트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그 로그아웃 탭으로 가서 조금만 더 쓰다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초꼼 쪼꼬 꼭 쪼꼬미들도 다 써봐야죠 나중가면은 너무 약해서 못쓸지도 모르고 여기서 2로 여기서 왼쪽 아닐까? 어 왼쪽이네 여기서 이제 레벨 2다 엔터가 안 먹혀 엔터가 안 먹혀 뭐야 이거 아냐? 아 이걸로 내가 좋은 확률을 줄일 수가 있구나 안되는데? 아 이거 레벨 2를 찍어야 되나본데? 이거 지금 월 저기에 레벨 1이라서 안 되는 것 같죠? 월크렉이? 이거 어떻게 레벨 1을 찍어? 아 일단은 그럼 여기가 아닌가? 슬루스 랭크는 레벨 2인데 오 이걸로 해줘 1에서 3 1에서 4 아 이거를 레벨을 설정할 수 있나 보다 그런 거겠죠? 어떻게 설정하는 거지? 어떻게 설정하는 거지? 아 잠깐만 아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나 4까지 된다는데? 어 등록을 하는 건가?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로 해주세요 이거는 2로 설정되어 있죠 지금 아 여기 강한 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성장기 이상인 디지몬 4마리가 있어야지 선택이 되는거야 또 궁극체잖아 둘 아 내가 지금 갖고있는 슬롯에서 아 잠깐만 여기서 한놈을 더 껴야 된다는거네 아 이렇게 만들어놨네 난 슬롯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일단 컨버터 합시다 성장기 이상이니까 얘 포함되죠 근데 이러면 내껄 태화시켜 6이니까 이거 스테이러스 볼 수 있나 메모리 메모리가 어딨죠 아 여기있다 소비메모리 있네 이거 4짜리로 교환시켜주면 되네 이번에는 베타몬으로 한번 해볼까 베타몬이 똑똑이네요 그쵸 얘는 밸런스고 얘는 5짜리니까 아웃 데이터네 거기다가 아 바이러스네 베타몬으로 하겠습니다 돈리몬의 보험 퇴와 재능 올라가서 14 높아 여기다가 디지몬 이동으로 피코데불몬 데려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4명이죠 아 한글로 써져있는데도 내가 못 보다니 너무 흉측했다 방금껏 바로 밑에 써져있는데 필요조건 이것만 읽었어 아 갑시다 아아 2 아 자동으로 올라가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체를 찍어버리면은 뭔가 게임이 끝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아 이게 내 기분상으로 게임이 끝나진 않겠지만 진화를 좀 안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좀 진화도 이것저것 보면서 재능 좀 올리면서 천천히 하고 싶은데 아 나를 이렇게 바쁘게 만드네 나 가끔 크롱에 오는거야 얼마 전에도 생각했던건데 크롱은 왠지 위험한 위험하게 느껴진단 말이지 기분 나쁘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게다가 이곳에 와보고서 엄청 실감했거든 해커는 위험하다고 니가 옆에 있어져서 정말 다행이야 저기 뭔가 있지 않았어 아 더빙 없으면은 대화 좀 줄여 분명 있었어 거짓말이 아니야 있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죠 어떤 형태였어 어떤 형태였어 아 대사 똑같은가 봐 어디로 갔는데 너 무서워서 까먹은 것 같다 아휴 정말로 봤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뭐 그렇다면 그런걸로 해도 괜찮을까 아 니가 납득한다면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휴 쓸데 쓸데없이 어 여기 3 여깄네 바로 옆에 이쪽이겠죠 뭐 외길이겠죠 뻔하죠 뭘 뭐야 아 동료들도 있구나 이거 회진해야돼 잘 모르겠는걸 지미캔이 잘 좋은지 모르겠어 완전 건강합니다 엄마죠 엄마라고 써놓지 유키노라고 써놓으니까 구분이 안가잖아 지미캔이 그렇게 좋아 이거 이거 답장 올 것 같죠 대화를 끝내야 되는데 얘네랑 혹시 말 걸면 싸울 수 있나 뒷세계에도 컨버트 하는 방법이 있어 바로 뒤로 빠져나왔어요 쟤 긍지의 정의라서 딱단건 성미에 맞지 않거든 아 뒷세계에도 컨버트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디지랩에 안가도 디지랩에서 다 해주진 않겠지 어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길이 있다 얜 뭐야 비켜줄래요 말 걸지 말아줘 계속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목구문까지 나왔단 말이야 뭐 무슨 문젠데 아 비켜 빨리 아구몬과 파피몬을 찾으러 가고 싶은데 쿠롱 한정으로 빠르게 끝내버리자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가 생길까 이거 해줘야지 갈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뭐야 아직도 얘네 나와 아 실망인데 어우 나보다 내가 더 느려 토크봄보다 느려 주먹 아 아 봐주면 안되겠구만 전체 마법공격 와 되게 멋있게 쏜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귀엽네요 확실히 레벨업도 쭉쭉 되고 약간 더 오르는 것 같기도 하죠 뭐 이번엔 1회법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어디보자 왼손잡이라서 그냥 왼쪽으로 왔는데 저 붉은색 줄 그어져 있는 거 이거 이게 아무리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데 야 딜이 들어오긴 한다 디지털라이저 소울 데뷔접 흠 하아 이거 얘네 넣어서 그런가 메모리가 좀 아슬아슬한데 개수는 진짜 높다 계속 키우면은 확실히 세긴 하겠어요 뭐 당장 당장은 쭉쭉 키우면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이템이 있네 먹으면서 가죠 레벨도 낮으니까 잠깐 만화가 이렇게 소모되는구나 아 때려 때려 아 둘이서 때리고도 하지만 바로 레벨업 할 것 같으니까 칠 칠 오 진짜 레벨 안 오르긴 하네 패닉 패닉 위스톡 피코데블몬 강해지는 폭 좀 봐 예술이야 예술 아 재능이 기본 능력치가 맞나 피코데블몬이 좀 많이 약하네요 상대적으로 전투 공격력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건가 체력이랑 좀 심각하게 낫네 아 스피드는 빠르다 어둠 바이러스 너는 능력이 뭐니? 어둠 속성 데미지신가요? 그렇구만 어? 어 뭔가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혼내줘 아 이걸? 너무 한심한데 올 미스 바나가 부족해서 한 번밖에 못쓰는 기술 아 얘네 못쓰겠다 꼬꼬마들 못쓰겠는데? 아 레벨업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성숙기는 한 16정도 정확하게 20까지 찍고 가면 되겠다 이젠 다른 두자리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SV 캡슐 여기는 그냥 막 따른 길인 것 같죠? 아 뭐야 매운 거야 아 좀 무리하지 말도록 해 난찬일 있으면 연락해 오늘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놈이기 땜에 위 아래 위는 좀 높으니까 위로 가서 내려오는 거 아닐까요? 저기서 떨어져서 쭉 밑으로 아이템도 저기서 나올 것 같고 뭔가 아 캐스트 캐스트 내 친구 만드는 법을 해커 해커한테 어떻게 해 미팅 가서 알려주면 되나 본데 이거 먹고 내려가는 게 낫겠죠? 떨어지는 길이 없으니까 메모리 업 메모리 업? 되게 좋아 보인다 우정치를 상승시킨다 여기 아닐 거 아니야 와 강아지 증가 어? 팜 확장 플러그인 이런 게 있었네? 잭슨의 가면 메모리 업은 어딨어 메모리 업 어딨어? 콤보 발생 확률 10% 야 되게 좋다 관통 데미지 감소 액정화에 걸리지 않게 돼 혼란에 걸리지 않게 돼 야 되게 좋은 거 맞네? 무속성 데미 30% 감소 야 남은 건 좀 데미지가 일단 장비 좀 맞춰줄까 그러면? 어떻게 맞춰주는 거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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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에서 만나야 되나? 어... 액정화는 걸려보고 싶어 딜러를 혼란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콤보 발생 확률은 솔직히 좀 별로고 제 취향이 아니네요 이건 탱커용인 것 같은데 일단 땅 속성 데미지 이 게임에서... 땅이... 땅이랑... 관련 있는 게 물이 관련이 없죠? 불이랑 관련이 있고 완전 나뉘어져 있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혼란에 걸리지 않게 돼 이걸 일단은 반드시 입혀주죠 이거 뭐 어떻게 입히는 키가 없냐? 디지몬한테 입히는 건가? 어떻게 입혀? 세팅 아아 여기구나 아 이거 변경되네 아 여기 있네 75 이게 훨씬 세죠? 필요 없는데? 너 마법 어택커니까 분리를 빼야겠지? 야 이거 되게 좋다 미묘해 미묘해 장비 혼란 악세사리는 뭐야? 겉모습이 변하는 아이템입니다 와 싫어 겉모습은 안 변했으면 좋겠어 디지몬 주제 무슨 겉모습이야 아이템 회복템 좋아요 죽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회복템이 좀 필요했는데 보내줘라 애니메이션은 계속 보면서 하겠습니다 애초에 애니메이션이 길지도 않네 애니메이션을 안 보면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책이죠 궁금한 거라도 있어 미팅 어떻게 해 잠깐만 미소야 미소 너무 막 주는 거 아니야 힌트? 저럴 거면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12 붙어있는 어 저기도 있네 아 여기 저기 아이템도 있네 메달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슬아슬하게 못 쓰는 거 실화인가요? 펀치 한 방 왜 이게 전체 공격인가 했더니 얘가 3번을 쏴서 전체 공격인가 보다 그룹고 치사하게 혼자서 3번을 쏘니까 불안해 생방송을 안하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댓글이 그렇게 내 마음의 안정을 줄 수가 없는데 미소는 나한테 안 어울려 미팅 좀 물어볼까요? 미팅이 아니라 여자친구 내가 묻고 싶다고 도움이 안 되네 미팅을 한 번 물어볼까 그럼? 미팅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자물쇠 열리면 안 되네 어떻게 썼냐? 어떻게 썼냐? 너 23인데 25짜리 어떻게 썼어? 뭐지? 짜자자자 너 갑자기 부끄러운데 디지몬을 통해서 알고 있어 그 인연을 계기로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잠깐만 닌자몸메달? 아 이번 거 좀 쎄보인다 아 근데 마나가 없다 우리 애들이 20을 어떻게 썼냐 너 진짜? 얘네 특성 좀 봐야겠다 너흰 너흰 이번에 믿음이 없는데 좀 이제 보내고 바이러스라서 아 멘탈 차지 오 실제로 쓰는군요 저기 파당몬 아 이제 이름 다 외운 것 같아 레전드 파당몬 뭐야 바람이야? 바람은 번개에 약하지 세배 데미지 팔돌리기 공격 와 봉고장의 공격이잖아 주먹주먹 아 너무 약해 얘네 너무 약해 너도 때려 아 평타로 마무리한다 어차피 레벨업하면은 다 채워주니까 와 이번에 좀 많이 줬어요 얘네 두고 다른 애들 데려가 보고 싶은데 여기는 모두와 친해지지 못했어 뭐 어쩌라고 갑시다 아 저기도 있다 쟤랑 쟤를 여자친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남에게 떠막히는 백허 여자친구 어떻게 하면 생길까? 일단 만나고 봐야지 친구에게 소개해달라는 건 어때? 오우 포니테일 여기 있는데 소개해줘 야 내가 돌아왔어 친구 어? 없는데 친구? 어 야 잠깐만 이렇게 풀리면 어떡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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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몬 이년도에서 어? 순회의 형태야 잔뜩 캡처하러 가야지 너희들 덕분이야 우 pi 다려라 디마 아 잘해결됐구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로 어디로 가야지 길이 아닐까 막힌길로 가서 아이템 다 먹고 오고 싶은데 어 저기 길인거 같은데 이쪽이 길이 아닐 것 같은데 저기 왠지 위가 이어져 있을소도 있으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죠 떨어지는 이렇게 오는 것 같죠 에이 혼내줘 어 데미지 좋습니다 너 기술 쓰기엔 아까운데 솔직히 가성비가 너무 안좋아 기술이 엄청나게 딜 센줄 알았는데 딱히 세지도 않고 아 실망이야 겁나 약해 안티패럴라이즈 어택브레이크는 뭘까요 안티패럴라이즈가 뭐였죠 마비 이거였죠 멘탈차지보다 좋을 것 같은데 멘탈차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일단은 지금 헤번즈 썬더는 갖고 있어야지 진화하면은 또 속성이 바뀔테니까 지금 너무 좋다 진짜 근데 굳이 하자면은 이 물리공격이랑 워크공격도 밸런스있게 있네 HP를 약간 회복하고요 콜라는 안걸리고 아 마비 걸리면 어차피 얘가 치료를 해야되는데 못하는구나 아 위로 갔다 그냥 내려올까 위로 갔는데 아무것도 안보이지만 이벤트가 암튼 시작됨 이런식으로 시작될 에이 설마 마력은 24지만 22의 마나를 써서 25의 마력 필요한 스킬을 써줍니다 아 이상한 게임이네 혼내줘 게임 되게 재밌다 오래한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빠져드는 뭔가가 있네요 디지몬이 있어서 그런가 디지몬을 되게 사랑하게 됐어 솔직히 말하면은 저 예전에 디지몬 영상 올릴때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올린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주시니까 올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진심으로 디지몬을 좋아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기능입니까 순기능이죠 디지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 레벨업 했구나 이렇게 레벨업 할 줄 알았으면 오메가몬 해줄걸 아 너가 열일을 한다 야 알파몬 디지몬 이름도 이제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것 같고 거의 다 아니지만 어찌됐건 처음보다 많이 외운 것 같고 덜거 이제 디지몬 테이머로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못 먹을 뻔했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히가 안먹ы는데 아무것도? 됐다 방향이구나 A라고 떠도 못 먹어 revis네요 제대로 안잡으면 뭐 이를 뭐 이래 밀어버려 안 먹히는데 아무것도? 됐다. 아 방향이구나. A라고 떠도 못 먹어지네. 제대로 안 잡으며. 뭐 이래? 밀어버려. 무속성이 너무 치사해. 아 상성이 있는 게임인데 상성이 이렇게 복잡한 게임인데. 종족이랑 속성까지 두 가지가 있는 게임인데. 개치사하게 무속성, 무상성이 뭐야? 무종족, 무속성. 무종족? 무속성. 아 이거 뭐야? 개치사하지. 뭔가 부활하는 거 준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서 읽진 못했는데. 저쪽으로 가서 아이템 또 파밍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 길이 맞긴 한데 저쪽으로 가면 해결이 되겠죠? 다 돌면은 뭐 어느 포인트에서 아직 그만 돌아가. 넌 충분히 노력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타협해준다던가. 어차피 책 읽은 거지? 그치. 개 쓸모없네. 10% 워프가 뭐여. 30%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50%가. 게임이 포켓몬보다 전투가 좀 길게 된다던가. 그래서 그런 건가? 10%로 한 건가? 근데 10%는 너무 짠데 인간적으로? 10%를 너무 작아지고 유저는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무조건 10%를 업해야만 뭔가 효과가 있고 뭐 그런 계열이 있지 않나 나는. 한 턴을 버리고 10% 데미지를 올린다? 너무 심각하잖아 이거는. 아 이제 없다 얘네. 바이러스 혼내줘. 혼내주고. 너 혹시 만화 없지만 쓸 수 있다던가. 안 돼. 너무 없었어. 얘는 뭐 그거 업이죠? 어? 팡? 아. 튼튼합니다. 건담이에요. 작아도 건담이야. 한 방? 한 3배? 그렇지. 팔 돌리기. 쟤는 스킬이 없나봐. 주먹으로 혼내줘. 근데 얘네가 빠르다. 이 꼬꾸마들이. 오늘은 DLC 디지몬드를 다 한 번씩 써보고. 어차피 후방 가면 못 쓸 만한 스페인 것 같으니까. 오늘 써보는 걸로. 제일 인기 있는 이 둘을 좀 길게 쓰다가 나머지는 살짝 못 보겠습니다. 와우. 누구야. 아. 와냐몬이 레벨 맥스가 된 것 같아. 되던 말던 걔는. 쯧. 진안 시켜줘야겠구나. 진안 뭐 공짜니까 뭐. 여기가 길이 맞겠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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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도 없네. 외모 쳐. 뭐야. 아. 아. 이벤트면 인정. 아. 더빙 돼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전에 만난 것 같지 않나. 시큼한 냄새. 시큼한 냄새. 들은 적 있는 목소리. 예. 예. 들은 적 있는 목소리. 투. 아. 나 잠깐만.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나 어떻게 이겨. 나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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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게. 바로 진행이 안 된다면은. 랜덤 인카운터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봐봐. 맵 구조가. 어. 있어. 있으면 됐어. 어. 나는 맵이 짧아서. 저기. 턴 돌면은 나올까봐. 설마 얘네한테 지는 거 아니지? 하나씩 보냅시다. 이런 걸 보고 입만 다물면 귀엽다고 하는 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참 귀여운 디지몬인데 말이야. 뭐야. 아 왜 왜 그렇게 칼까지 꺼내? 음. 만화도 없는 주제. 좋아. 어. 좋아요. 다 찾죠? 회복템 별로 잘 안 쓰게 되는데? 디지몬 계속 바꾸니까? 바꿔도 깰만 해 난이도가. 어. 여기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넘어간 맵에서 나오나봐요. 저장 한번 합시다. 저장을 까먹지 말고 해야지. 걔 질 수도 있으니까. 스킬 한바퀴 돌렸는데. 아 알파몬은 두번 셀 수 있지. 어차피 오메가몬은 한바퀴밖에 못쓰는데. 어. 교체 찬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길라면 데이터 하나 껴야 되죠? 아냐. 마지막 불꽃을 태워. 마지막 불꽃을 태워. 할 수 있어. 오메가몬은 최후의 전투다. 역시 그 애들이야. 왠지 위험할 것 같은데. 서두르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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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키야! 뭐, 모키야! 아, 뭐하니? 이것들은 우리에게 찾았다. 이것들은 어떻게 할까? 이것들은 뭔가 잘못된다. 모, 모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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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t-! ahaha. 그것 subtle한 음 모키야. 오, 재미있어. 아, Ware가 가면 어떻게 할까? 대사가 너무 많아 이렇게 보니까 남매 같네요 머리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왜 굳이 같은 색깔로 했지 어 진짜 남매인 거 아니야? 진짜 남매인 거 아니야? 아 왜 내 이름을 안 부르나 했더니 내가 이름 설정란에 있잖아요 이름이 바뀔 수 있어서 안 나오는 거구나 아 넘기는 것 봐 좋아 좋아 겸치 아 아니야 더 센 걸 갖고 와야지 겸치 먹지 아 그럼 못 이기겠구나 아 아 바이러스 바이러스 둘? 뒤졌다 다 어 이걸로 어둠을 죽여줍시다 3배죠? 아 너무 좋네 겸치 캡슐이었잖아 너는 땅 아 맞다 땅 바람이지 소용이 없네 이거 해도 그럼 이걸로 맞아 이걸 죽겠지 뭐 칼로 찌르는데 아 그렇지 너무 좋고 꼬꼬마들 마지막 화력이었습니다 뭐야 맞네 비야? 박카스 하나만 마셔야겠다 박카스 하나만 마셔야겠다 mist nenhum leon 났어서 아아아아 아아아voorbeeld 아아 뭐야 바카스 가져온 사이에 뭔 소리야 지미켄? 야 집에 가스병소도 있었네? 이만의 유우를 예로 말할 수 있잖아 리버스 심근 요이로에이 주인의 잊지마는 기억에 전 Episodio 이 생각은? 이 생각은? 아, 이게 전화할 수 있거든 그니까? 그니까 지이니켄이 왜? 그니까 제미 켄이 잭슨의 간부를 맡고 있다 라고 하네요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정답이잖아? 격땡은 중요한 가족이잖아 사랑으로 지키고 싶어? 아직도 살아있어 이 기분은? 저, 음... 잊지 마세요 내 MP는 완전히 0만원이예요 그러니깐 이런식으로 바이트라인 가져가고 싶어 아...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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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많이 줄거 같은데? 경험치! 혼자니까 센거 나오겠지? 센거 나오겠지? 바이러스일 것 같다 저 생김새 바이러스일 것 같은데 저 바이러스지 바이러스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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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셋이야 배트맨 갖고 있어 제가 와 뭐야 아 데이터 둘 끼고 나왔어 마너 없는데 나 어 잠깐만 잠깐만 어떡하지? 아 일단은 확실하게 죽일 것 같고 이거 한 방이지 솔직히 말해 3배인데 데미지 없애부려 아 데이터 둘이 문젠데 어? 어 졌는데? 잠깐만 졌잖아 아씨 아 일단은 줘봐 아이템 얘는 알파몬은 교체한다고 치고 아 이건 이건 솔직히 한 턴 줘가지고 기술 한 번 쓰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너무 아까운데 진짜 기술 한 번 쓸 만큼이네 평타 죽냐? 어 안 죽으면 살려도 될 것 같다? 저 불은 아 물리네 데미지가 됐어 불이면 어때 불에 3배인데 이게 한 방이지? 쟤 너무 아프다 근데 보내줘 보내줘 아 잠깐만 잠깐만 3배인데 84라고?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아이씨 울나 죽겠는데? 니가 이번에 싸야 되는데 아 이번에 싸도 별로 안 세긴 하잖아요? 어차피 백신이라서 그러니까 회복을 합시다 어 너무 약한 애들 때려가지고 이거 뭔 짓이야 지금 스프레이 뿌려 아 이거 이거 다 회복해도 인민고스같은 안 좋은 예감 배타몬 때려주세요 어 그래 잘했습니다 어 회복하는 것 봐 너무 역겨워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합시다 그냥 기술 데미지 해가 너무 난다 내가 공격력이 낮아서 그리고 콤보 공격 겁나 잘 넣네? 대불몬을 죽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좋아요 대불몬은 지금 애매한데 일단 때리고 한 대 버티면은 부활시키면 되니까 야 10이 뭐냐 10이 아이씨 어 버틸만 하죠 킥만 하죠? 이걸로 한번 때려봐 어떻게 다 나 궁금하다 어어어어 잡았으면 됐어 하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고 와 버퍼야? 아이 아이 저거한테 줄 데미지보다 훨씬 강한 데미지 나한테 주는 것 봐 아 너무 역겹죠? 아이템빨로 이긴다 내가 아이템빨로 이긴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불이라고 반감되고 그런 거 없겠죠? 그냥 대불몬을 때려야 되나? 대불몬이 대불몬도 괜찮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얘 때려 그냥 어 잡을만 해 얘가 오히려 더 문제네 아 뭐하냐 디스트로이 캐논 2 왜 저렇게 때릴까 이해가 안 되네 여기저기 치료해줘 저 새끼 정신 못 차린다 계속 정신 좀 차렷 미스 이거 그냥 때리죠 아 얘 점사에서 하나 보냅시다 얘는 뭐 흡 흡도 되니까 흡을 안 하네 미묘하게 약해 사실 그렇게 안 센 거 아닐까? 대장인 것처럼 가운데 있지만 어 킥만 해? 아 너가 진짜 문제다 넌 진짜 그래도 평타도 96이니까 인정 공격 아 공격 아프죠 버틸만 하죠? 아이 빨아먹는다 힘 아 저거 세다 저게 진짜 물건이네 저게 저게 물건이네 해보기나 아 그냥 때려 때려 세배 데미지 너무 좋아 평타가 빛 속성인가봐요 그쵸? 얘가 빛이라서 그냥 자기 여기에 맞춰서 평타 데미지가 나가나보네 에이스일 줄 알았던 베타몬이 오히려 똥싸기였다 유감이다 아 얼마 안 남았어 아 야 잠깐만 아 그런 게 어딨어 아우 바꿔 어차피 어차피 얘 죽이면 다음 데이터야 오케이 나와 나와 처음 써보는 거죠 지금? 한번도 안 써보고 만렙까지 간 굉장히 버스트한 녀석입니다 마무리는 할 수 있지? 아 베타몬이 갈 것 같다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면 됐어 아 전체 데미지 피고 5% 흡수한대요 쓸모없죠 너 데미지 왜 이렇게 났냐 아 잠깐만 돼? 아 진지하게 쟤 죽이면 되는데 죽일 수 있을까? 괜히 애매하게 회복 그렇지 애매하게 악마에 서서서 뭐 하나 죽고 하나 회복하고 뭐 이러면은 지 40 채우고 이러면 너무 역겨우니까 회복 줍시다 뭐 이겼죠? 턴이 빨리 돌긴 한다 약한데 속도는 빨라 약하고 빨라 작아서 그런가? 불타는 주먹 이제 혼자 UFC 기원 더러운 데이터 어떻게 펴줘야지 잘 펴줘다고 송민살라나? 그냥 때려라 아이고 심각하죠 데미지 야 3배인데 55가 뭐냐 너무 쓰레기다 아 얘 넌 더 쓰레기다 진짜 와 여기서 버프 지리야 이번에 이걸로 죽었으면 딱 찌르고 찌르릿 그렇지 아 데미지 세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머리가 좋은데 박치기로 계속 싸우고 있었어 메모리요 아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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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지 모나 너무 좁우 수기 록크 아니 데이터 베리전 아니 너 아흐 아홉 와우 아마받게 하프겐 사끄렛 아 아 아 아 아멘 아마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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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아마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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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모나 아마뛰 아마뛰 지금의 전송? 아니, 그 앞뒤는 중앙에... 그럼 다음은 더욱 강력한 대지몬입니다. 너, 가크가크에 헤드밴킹을... 그 정도야. 끊어버려. 와, 머리 좀 봐. 머리가 예술이네, 예술이야. 예술 작품이야. 현대문학이야. 예술 작품이야. 尚! 예술 작품이야. 저의 주인공을 잃어버린다. 아, 알겠습니까? 압박하는 것입니까? 흠... 흥미로운 작성의 기립을 잃어버린다. 기립? 저의 주인공은 또 멀쩡해졌다. 와, 얘만 겨울이야. 아, 너무 답답해. 얘네 이러고 다니는데, 지들 간부들은. 롱켄! 와 대사를 두 줄인데 위에 줄만 말하게 한 다음에 끊어도 내용이 이어지네 진짜 대사가 쓸모가 없어 빨리 가라 이 뒷세계 예를 들은 컨버트 할 때 돈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데려가나 보구나 왜 데려가나 했는데 플레이언 디지랩에서 공짜로 하잖아요 분위기상 안 싸울 것 같죠 얘도 이제 그 게스트로 도와주는 건가 아고문이랑 화피문 얘도 이제 그 게스트로 도와주는 건가 아고문이랑 화피문 아 진짜 한 거 없었죠? 좋아 좋아 야 한 번에 돌아왔네 어 디지몬 색이 있나 본데 느낌이 어 디지몬 색이 있나 본데 느낌이 그래 야야, 저희들은 잘생겼어. 응, 응. 잘생겼어. 저희들과 저희들은 사람의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왔어. 와, 이 게임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 디지몬 세계가 있구만. 어, 네. 디지털 월드의 세상. 디, 디지털 월드? 돈을 주는 건가? 저희들은 디지털 월드와 누군가가 일어나서 두세계가 이어져 버린다. 이쪽으로 디지몬들이 많이 넘어왔다. 근데 넘어온 애들이 사람들이 만든 디지털 세계에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얘네는 자기 의지로 이 세계에 왔다. 할게 있다.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그 이유가 안 떠오른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왜 여기 왔는지 도와주는 걸 한다고 하네요 의뢰는 완료한 모양이구만 신주쿠로 가야 된다 괴사건이 발생한 모양이다 빨리 가라 너도 힘내라 아 좋아요 보내줘 이렇게 이제 합류가 됐네요 노키아는 아 잠깐만 왜 저장해? 바로 진행할 건가 봐 디지랩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아 알았어 더 강해져 강해져도 재능 부족으로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 잠깐 거기는 왜 들어가냐 아 참나 이거 정비하는 시간이죠 맵으로 나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맵으로는 못 나가겠죠 새로운 애들 데려오려면 참 이 게임 알쏭갈쏭 하단 말이야 이 지금 있는 얘네들은 여기로 보내고 싶은데 아싸리 그냥 상관없게 저기도 보내자 아 이제 안 쓸 거니까 내 생각에는 영원히 안 쓸 거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밤섬에서 진화할 녀석들 진화시켜야죠 누가 진화할 거야 어 다 레벨이 아주 그냥 끝내주고 올라갔네 그냥 막혀있는 게 많으니까 하나씩 다 시켜보죠 위에 있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스틱 뭐 야 못해 보이는데 약간 괴물 같기도 하고 얘 공격력이 엄청 높네요 84에 재능 11 잠깐만 너 뭘로 변할 수 있어 푸니몬 아 얘는 이거구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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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다 둬도 알아서 다 진화하겠다 우정이 필요한 녀석들 빼고는 다 될 거 같은데 아 다 다 진화시켜줍니다 재능도 다 알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안 켜졌는데 허어어 이걸로 갑시다 야 왜 이렇게 쪼꼼해 쿠다몬 모티몬 어 얘는 다 해제됐네 얘는 뭐죠? 톱니몬 아니야 이것도? 황금 톱니몬 야 백신 빛 수면에 걸리지 않는다 풀가동 머신 거부리몬 거부리몬은 아직 멀었어? 개굴몬은 개굴몬도 멀었고 개굴몬은 성숙기니까 완전체로 지나는군요 테리어몬 테리어몬도 좀 기다려 돌가몬 돌가몬도 기다려 구미오몬 구미오몬도 기다려 다 기다려 어? 구미오몬이 피코대불몬으로 진화할 수 있네 그러면은 일단 너부터 진화해봐 재능이 필요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뭐야 이거 얘랑 얘랑 뭐가 다른 거야 잠깐만요 와 얘로 한번 진화해봐 야 화이트 배트맨 바이러스 물 혼란에 걸리지 않는다 심두 멸각 야 좋다 그러면은 일단은 넌 들어가 있어 넌 이동이야 넌 박탈이야 화메는 놈이랑 하나를 바꾸고 싶은데 개굴몬이랑 교체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애매하구나 개굴몬이 바이러스라서 이번에는 베타몬 진화 아 잘못 생각했네 피오몬으로 돌려야겠다 피오몬으로 전 얘를 데블몬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공룡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너 태화하면 어떻게 돼? 아 좀 돌아갈까? 멀리? 이런 걸로 진화시킨다면 돌아가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데이터로 진화시켜서 제가 쓸까? 아 이렇게 하자 아 못 돌아가나? 우리 그 나카노로? 나카노에서 지금 파티 용량 어떻게 돼? 10이야 하나 더 빼야 되네 아 왜 자꾸 디지대 여기서 가지 말고 저기서 가자 또 잘못 누르지 말고 갈 수 있네 나카노로 가서 아 왜 강한 디지몬을 목표로 삼자 또 오래 할 테니까 잘 부탁해 일단은 개구리 빼고 피오몬 피오몬 일단 피오몬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일단은 헷갈려 일단 얘 일단 일단은 얘를 이동시키는 건 확실하고 뭘로 바꿀까? 좀 쩌리들 없나? 여기 있다 여기다 쩌리들 야옹물이랑 바꿔 야옹물 빠져 둘 더 데려옵시다 몇 마리 남은 거지 한 3,4마리 남았나? 듀쿠몬 로드 나이트몬 아 두프트몬만 못 받았네 좋아요 볼까요? 특수능력을 콤보로 이어질 확률과 크리티컬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빛 어둠 주는 데미지가 증가하고 받는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특이하게 생겼다 저는 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로드 나이트몬은 처음 봅니다 스킬도 좀 볼까? 로열 세이버 오 얘는 광역기가 없는 대신 데미지가 굉장히 세네요 전투력도 오메가몬보다 센 것 같은데? 바이러스 어 둘 다 바이러스야? 그래 뭐 어때 진 하나 시키자 에어드라몬으로 진화한 다음에 피어몬으로 태워가겠습니다 맞아 맞아 공격력 공격력 올려야 돼 공격력 지금 몇인데 33? 이거 맥스 레벨 40일이네 그냥 레벨업이나 해야겠다 파티가 지금 바이러스 파티가 됐거든요 근데 어차피 적이 나와봤자 데이터나 바이러스겠지 갑시다 우리 애들 레벨이 낮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만큼 베타몬이 세기 때문에 태화를 안 시켰으니까 베타몬을 믿고 가겠어 베타몬 원맨팀이야 나카노에서 사건이 터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번화가로 가겠습니다 어 어 어 4야 벌써? 지하미궁 마요이가 사건 지하미궁? 인파에서 일어난 모양이야 가보자 아 왜 3개씩 보내 미친놈들아 아 사쿠라가 알았어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 아 쿄코 어 대체 왜? 오오 잠깐만 나 대체 어디다 답장을 주고 있는 거야 여기다 줘야지 지미캣 노래 들은 거야? 아 바로 답장이 와도 짜증날 텐데 답장도 늦게 와 저거 극혐이야 어디야? 들이대 들이대 지하던전 같은 건가 보다 아아아아 아아아 아라탄가 아라타 아라타지 그렇지 왠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다테마키코 다테마키코 어떻게 외우냐 이거 나중에 이름으로 나올 거 아냐 어떻게 알아 그거를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 되게 유명한 거 보네요 오이 하시루도 어 어 어 테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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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나는 데이터 상태라 상관없는데 쟤는 괜찮은 건가 저렇게 어 너도 나는 무슨 반 전례체인가 묻고 거 아닌가 쟤 쟤는 그냥 사람이잖아 절로 들어가도 이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냐 어찌됐건 이상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긴 현실인가 전례인가 두 세계가 교체한 거 같애 머리가 이상해진 건 아니겠지 근데 별로 스토리상 풀린 게 없는데 벌써 4까지 왔어요 어디까지만 놀랐길래 이 안쪽에 뭐가 있을까 뭐가 나올진 다음에 생각하자고 깜짝이야 이상한 애들이 있어서 놀랐네 여기 이것도 있네 일단 같이 갑시다 너는 뭐 디지먼 없냐 해커라면서 야 뭐 경험시 많이 줄 것 같다 이제 얘들 더럽게 약한 거 같죠 딱 봐도 이거는 4,3,12,120 특대 위력에 방어력 관통 공격 소모가 너무 많아서 못 써 아예 그냥 바이러스니까 야 잘 잡혔네 이번 거 다 데이터네 대박인데 그렇지 잡았구요 경험시도 많이 줄 것 같은데 대박이다 운이 운이 되게 좋아 바위랑 땅이면은 상속이죠 이렇게 때려야겠네 아 근데 물리 데미지가 너무 낮다 듀쿠버는 다음에 두번 때리고 보여줘 레벨업 할거잖아 어차피 그냥 세게 한번 때리죠 파이널 엘리시온 로얄 세이버 야 좋습니다 토파츠 근데 힘이 오르기 디지몬이랑 뱀 둘 중 어느게 더 아깝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디지몬에 나타났다는 건 젓네 세계 현실에서 디지몬이 나왔다고 합니다 재밌어지죠? 나도 조금 강한 디지몬을 손에 넣어뒀지 야 어떻게 잡아도 이런걸 잡을 생각을 했냐 검은 녀석 같은 것에게 습격당할지 모르니까 말이야 또 말하자면 삭제시켜 주겠다고 다음번엔 쓰러트릴거야 든든한걸 너만 믿는다 이런 길게 얘기를 나눌 때가 아니었지 어서 나가자고 게스트로 어 좋아 주인공 이외의 캐릭터나 디지몬이 게스트로 배틀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시를 내릴 수 없지만 배틀은 서포트 해줍니다 좋죠 내가 선택 안하는게 더 편해서 좋습니다 어 근데 힘이 올라가긴 하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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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올라간거죠? 아 올라간거네 1 올라갔죠 지금 모르겠다 35여라니까 1만 올라가면 되는 1만 한걸음 건너서 나오냐 이야 게스트 쎄 우리 애들이 너무 약한거 같기도 하고 아 저걸로 때리는거야? 뭐야? 저렇게 싸워? 나풀나풀 거리는걸로 때리네요 나풀나풀거리는걸로 때리네요 나풀나풀거리는걸로 때리네요 나풀나풀거리는걸로 때리네요 리본 리본 체조선수 리본 같기도 하고 리본 체조선수 리본 같기도 하고 아 좋아요 츠메몬이라고 하는군요 저건 저건 나중에 해도 되겠지 뭐 갑시다 아 그냥 지금 소생시켜 아까부터 조용하잖아 갑자기 더빙이 또 됐다 안됐다 하네 아 전내 탐정인거 모르고 있군요 아 전내 탐정인거 모르고 있군요 아 전내 탐정인거 모르고 있군요 굉장하다 나중에 검색해봐라 전내 탐정 이야기 듣고싶은데 전내 탐정 전내 탐정 전내 탐정이 여기서는 뭐 그런 직업은 아닌가봐요 난 약간 사이버수사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 뭐 사이버수사대 생각했는데 뭐 악플쓴 사람 찾아가지고 뭐 찾아내고 뭐 그런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 진짜 디지몬세계의 탐정인가보구나 아 상상도 못했네 너무 신경쓰인다 전내 탐정이란건 뭐야 전내 탐정이란건 뭐야 어 또 나왔다 개비스콘 뭐 쟤 사람이 아닌가보구나 유고 디지털 망령인가보네 흐헤 크흐 흐흐 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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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이 이상한 기분나쁜 느낌이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라는 내용에 빨리 나아가보면은 알 수 있겠지 가자 라고 합니다 그래 좀 나아가자 무슨 한걸음 걸을때마다 대화가 있어 이번에 보스 나오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바이러스 셋인데 미행 당하고 있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북목이네 수성한 사람이 아니니까 경계하지 마세요 스웨도 아케미라고 합니다 키미시로 엔터프라이즈의 연구자로서 김의아 전상을 조사 중이지요 혼자서요 왜 미행한거야 우리 들어간 다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알려줘 누설 금지로 아시겠죠 승인받고 이건 이제 제 추론이다 결론은 아니고 확실한게 아니니까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이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죠 특수한 디지털 웨이브가 소용도를 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웨이브 아 설명 알았다가 해주네 정보를 옮기는 에너지의 흐름 현실세계인데도 디지털로 구성된 세계가 되었다 현실세계가 전내공간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니콜라 테슬라에 비유된 적도 있다 기억이나 이미지가 디지털화된거 같다 현실하고 융합해서 기괴한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터와 조우한적 있습니까 아 그건가보네요 그 문어 앵무조개 아 앵무조개 같이 생긴거구나 앵무조개라고 부르면 되겠네 다음은 버그화돼버린다 무질수한 데이터가 돼서 버그화가 되고 원래도 돌아오지도 않는다 앵무조개 이제 그 이터 앵무족의 앵무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었다. 물어볼 게 있는데 디지몬 캡쳐를 갖고 계시는군요. 디지몬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터를 제거해 주세요. 방금 유고를 보지 않았나요? 이건 이터가 있기 전에 나온 전조다. 뭐 이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면은 대항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지 않냐. 디지몬이 가장 적합합니다. 라고 합니다. 디지몬으로 이터랑 싸우라고 하네요. 디지몬은 버그화에 내성이 있다. 디지몬은 막 얻을 수 있는데 설마 내가 쓰던 디지몬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리벤지 하러 가볼까? 얼마든지 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불러주세요. 정상적인 세계가 어디 따는 거예요? 빨리 갑시다. 가자고 톱니몬 베타몬 레벨업을 빨리 시켜줬으면 좋겠어. 가드 브레이크 아 그런 거 하지마. 어찌됐건 솔직히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너무 상성이 좋아. 공격 근데 우리 게스트도 옆에 나오는구나. 근데 게스트의 능력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상성 같은 게 게스트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얘네 죽여라. 어어 좋아요. 아주 잘 써오고 있어. 샌드 가드 나왔네? 여기 느낌표 있는데? 뭐야? 아 IC 카드를 얻어오라는 거구나. 와 게임 잘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어 이거 사실 현실 세계를 제가 재미없다고 생각한 게 디지몬이 안 나오니까였는데 현실 세계에서 디지몬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크레이지 기글 어? 얘 바이러스 아니네? 무속송인가 보다 그럼. 그쵸? 데이터나 백신으로는 안 보이니까. 일단 얘부터 보내시고요. 아유 잘 싸운다. 디코먼 너무 느려. 아 근데 쟤는 해파리 같은 애는 저 덩치가 있는데 저러고도 무속송일 수가 있나? 모르겠단. 디지몬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어 HP 캡슐 B 250 이상 채워준다는 거겠죠? 이게 그건 것 같은데 뭔진 몰라도 그렇지 그냥 때려라. 때려해. 다행히 레벨을 올릴 구간이 있네. 자 너도 그냥 때려봐. 얼마나 궁금하다. 보여줘. 이거 보고 떠나라. 디코먼. 파이널 엘리시오. 야 센데? 좀 더 쓸까? 아 이거 조합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너무 지금 일단 세이브하고 이름만 더하면 되겠지. 메모리업. 아 저 메모리업 어디다 쓰는 거야 진짜?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메모리업을 쓰는 법이 있는데 저 능력은 안 써도 딱히 상관없겠다. 그냥 가는 게 낫네. 아쿠아가드라는 것도 생겼네? 여깄다 여깄다. 파티메모리 상환을 상승시킨다고? 아이 잠깐만 이 이거 나 왜 못 발견했지? 잠깐 너무 좋잖아. 어이 아잇 두 배 됐잖아 두 배 아 일단 이거 갔다가 가자. 아 저기서 하는 거구나. 돌주먹. 어 얘네 빠르다? 해파리보다 빠르네요. 해파리 덱이 있어 보인다. 아 둘 다 튼튼한데 괜찮은 거 맞나? 얘부터 보내줘. 방어력 다운이 됐으니까. 좋아요. 불코모는 좀 아껴두겠습니다. 평타 한 번 가. 창 왜 왜 왜 저 창으로 돌면서 때리는 거지? 찌르는 창 아니었나? 아 18레벨 아 드디어 에어드라몬이 될 수 있는 공룡이 됐습니다. 아이시? 그렇지. 왜 저렇게 추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긴 나중에 열리나 보다. 그러면은 아이템으로 가서 빨리 돌아가야죠. 익스포드로 나가서 디지랩으로 가서 아 이건 조금 아쉽네. 아예 나가고 싶은데? 듀프트몬도 데려오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자. 아 얘네 데려올 필요가 있나? 낭비잖아. 진화를 못하니까. 데려와 보죠. 그냥 기분상. 다른 거 키우고 싶은 생각 별로 안 들기 때문에 톱니몬을 좀 우대해줘야 돼. 톱니몬의 재능이 1순위가 된 다음부터 지금 2순위가 누구였죠? 그 테리어몬 그쵸? 음 얘가 15죠. 그러니까 이번에 진화를 시켜보고 좀 팜속에 가다놓겠습니다. 베타몬이 먼저 옆에 에어드라몬으로 진화를 한 다음에 진화 17 좋아요. 아 장비품 2개까지 가능하네? 와 이거 슬롯이 느는구나. 여기서 피어몬으로 태화를 하면은 좋아요. 어 20 어 좋습니다. 그리고 구미어몬으로 진화를 하면 되네. 아 이런 거네. 그러 그 다음에 어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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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가 착하고 있는 거 같아. 아닌지? 아닌가? 쟤들 보고 있는 거 맞나? 여기서 구미어몬이? 아 구미어몬이 피코데블몬 맞네. 아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배트맨이 배트맨 본란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슬롯이 많이 남았으니까 연말에 좀 데려오죠. 개굴몬 데려오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다 데려오고 싶지 않지? 어 얘도 그거네 무네. 아 부종종이 꽤 많구나. 컨버트나 좀 해볼까? 뿔몬이랑 토코몬 그리고 좀 데려오겠습니다. 이동 귀여운 테리어몬 누가 들어올래? 얼음 아이스데블몬 들어와 궁금해 아 근데 아이스데블몬 있으면 너무 이미지가 겹쳐서 안 돼. 아 좀 까닭스럽긴 한데 너희들 데려와야 되나? 파리나 먹네 얘네들? 딱이죠? 갑시다. 얘도 따라오는구나 디지랩에 해커도 아라타도 자 뀨 뀨 메모리업을 여태까지 안 썼다니 내가 와 아이템 줄 거 없음? 어? 이거 주세요. 됐습니다. 난 가겠네 아 저런 애들은 됐고 빨리빨리 제거하고 넘겨 평타로 충분하지? 이제 레벨 올라서 그렇지 크립 떠서 잡은 것 같은데 공격 아 1.5 어? 듀코몬 빛이야? 시빨 같게 생겼는데 빛인가 보네? 토파츠 먹었고요. 아 가까워서 좋아 뀨 뀨 뀨 뀨 뀨 이 게임 근데 돈 쓸 일이 별로 없다. 나중 가면 쓸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쓸 일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있네? 지금 뭐 필요 없죠? 저장이나 합시다. 얘는 말을 못하네. 다른 녀석인가 보다. 너 저 녀석이 누군지 알아? 어? 왔다. 야 레벨이 너무 낮은데 내가? 아 얘한테 맡기겠습니다. 어 이거 나타나셨군. 추론이 맞다면 이 녀석을 쓰러뜨리면 이 기묘한 현상도 사라진다는 거군. 어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 앵무족의 컷! 다이좋브 오레니 마카사나 네에에에에에에에? 하핳 아 야 이거 체력 보니까 잡을만한데 뭐야 왜 한방이야? 되게 사람 죽는 것처럼 죽어서 너무 기분 나빠. 일어나! 가드하고 있어야겠다 넣느냐. 아 이거는 마법이고 이건 물리네. 한 번 써보지. 제가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궁금하니까. 죽여버려. 파이널 엘리시오. 파이널 엘리시오. 아 써본 건가? 하핳. 어? 33? 빙빙회오리. 얘는 밸런스형이었죠? 아 무속성. 무종종 무속성이야. 하긴 뭐 당연히 뭐 이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막아도 죽을 것 같은데? 회복을 해도 죽을 것 같고. 때릴래? 때려? 빙빙회오리. 아 제발 때리지마. 관찰하고 있다. 그래. 하자마자 선방 쳐가지고 죽인 게 내가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 이름 뭐죠? 스파이럴 메스커레이드. 아 체력 별로 안 높다. 디트로이드 캐논. 알파몬드. 체력 첨부. 세워줘. 찌리찌린 네트. 강력 준다. 아! 웃기지마 진짜. 야. 아 전기기술이구나. 아 근데 이거 나 경험치 매겨줄거야. 아 진짜. 비싼 아이템 막 쓰게 하네. 하나밖에 없잖아. 살아나. 딜 직무 하자 그냥. 아냐 이렇게 하자. 가드를 하고. 회복을 줘. 한번만 한 번 버텨봐 좀. 궁금해 버텨지나 궁금하다. 좋은 아이템 낭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약점 때려서 600이면은. 만약 가드에서 반만 들어오면은 버티니까. 아. 아. 개치사의 진짜. 어 리얼. 같이 팬다. 아. 미묘하다. 아무도 있냐? 넌 넌 넌 가드 올려. 다른 애들은 죽어도 돼. 다른 애들은 죽어도 돼. 넌 가드 올려. 궁금하다. 어떻게 때릴까 과연. 피어버리죠? 가드. 때려. 궁금하다. 어떻게 때릴 거야? 에로드 디바이스. 이거 흡혈 아니야? 흐어. 750 맞고 살아있네. 나는. 나는. 네들이 레벨이 낮으니까. 체인지 할래? l? , . 좋은 생각인 것 같애 너 너 죽이고 싶지 않아 여기 체인자에도 겸심 먹잖아요 그리고 어 다같이 되네 다 교체하자 오케이 나왔다 이 자식 더럽게 피읍을 저렇게 관찰을 해 감히 건방지게 데미지가 뭔지 보여주겠어 파워메탈 아 데미지 쎄죠 3배 나오죠 3배 넌 뭐가 센거니 마법공격이냐 무석성에 강한 속성도 하나 만들어주지 데미지 겁나 나죠 아 못 때리는거 실환인가 별로 안쎄진 것 같애 우리 파티 시크릿 크래쉬 뭐야 흡이야 아 어 두턴 뭐야 데이터가 모여간다 어 우리턴 겁나 많아 우리 다 우리턴이야 쭉 우리턴이야 죽었어 너는 돌가모니 에이스야 그렇지 겸치 많이 주라 한 천 주자 오 진짜 천조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무종족 무상성 무속성 앵무족의 컷 지하철 지하철 돌아왔다 아저씨의 추론이 맞았나보군 크크크크크크 전례 탐정 아저씨 어디갔어 아저씨 어디갔어 그냥 얘네들 꼬꼬마들 데리고 다녀도 되겠는데 재난이었구만 더할 나이없는 행운이었기도 하지 운도 탐정의 업무에 필요하지 이번 사건 신주코 마요이가 사건으로 해둘까 민족하게 말하는 이계야 음 이 세계 디지털 월드 아고몬이 알려줬어요 병인은 전부 보고했다 이 세계에선 지적 생명체였다 얘도 모르고 있던거야? 얘는 알거같이 생겼는데 얘는 뭔가 엄청 센 디지몬 데리고 있을거같이 생겼는데 내가 신주코에서 발견됐으니까 관련이 돼있을거다 앞으로 계속 조사해 나가도록 새로운 블렌더를 발명했다 아 커피와 요구르트까지 먹을만 했을거같은데 아 아깝네 좀 요구르트! 커피! 커피 맛! 요구르트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 stereotypes 요즘 들어 의뢰를 완수하지 못했어 쪼...쫓겨나기 전에 완수하자 디지팜은 근데 언제 늘어? 10마리 탐정이지 조사하는 거 가르쳐줘 얘는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 자 디지몬 좀 넣어두고 저기 이제 듀프트몬이라고 그랬나요? 듀프트몬도 받아서 우리 꼬꼬마 조합을 한번 짜보죠 그런 의미에서 너가 이동해 팜으로 너도 이동해라 여기다가 그 꼬꼬마만 다 넣고 한 명 더 데려올 수 있네 10이나 남네 좀 애매하네 데려오고 싶은데 우리 톱니몬이 에이스니까 너 무속성이지? 너 데려오자 무속성 하나 껴서 좀 애매한 적 있으면은 처분하는 걸로 아 주세요 듀프트몬 아싸 네? 아 아 걔가 좀 많이 먹는 애였나 보구나 아 참 나 이거 아이고 이거 참 아 그랬구나 몰랐지 난 아 파리나 먹네 얘가 아 아 아 아 맷돼지 같은 새끼 이거 이거 그냥 빠져 우리 꼬꼬만만 데리고 다닐 거야 피규어몬들만 데리고 다닐 거야 어디 좀 볼까? 싹 다 볼까? 스킬의 소비 등을 아 이래서 쓸 수 있었던 거구나 SP 감소가 있구나 완전 마법사다 콤보 발생 받는 데미지 상태 이상이 될 확률이 30% 저하한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얘는 빛에다가 이제 데이터네요 배틀로 획득하는 돈이 증가하고 도주에 가능한 전투에서 반드시 도주에 성공한다 음 그렇군 그렇군 이제 그럼 조합을 좀 짜야 되나? 백신이 빠져야 되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빛이 너무 많은데? 얘가 되게 좋다 다 무속성이라 되게 좋다 뭐찾고 이리 가는 걸로? 이제 넌 할 거 없나보다 어 나 뭐 메시지 왔었는데 뭐 했어? 의뢰 깨러 가죠 어디 두 건이 추가됐습니다 생명의 위기 어? 3자리가 생겼네 2자리 먼저 하죠 중화요리 가게 점장 브로드웨이 1층 어 브로드웨이 내 공기가 심상치 않아 너무 더워 원인을 조사해줄래? 알았네 안녕 니가 쿠레미 탐무소에 탐무소 탐정사무소 탐무소 신차 미니 에어컨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애 너무 더워 냉방 설정도 너무 더워 손님들도 막 화를 내 다른 반항기라 내 말도 들어주지 않고 하더니 여기 계속할까? 수리업자에게 에어컨 수리를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못 고쳤어 니가 좀 해줄래? 커넥트 점프라면 에어컨 좀 살펴봐 줄 수 있니? 카페 주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 아이씨 또 냐? 비기비기 에어컨은 무조건 여기 카페에서 관리하니? 아 참 이거 여기냐? 커넥트 점프 아 두포토먼 스킬 보고싶다 적 전체의 빛속성 80 어둠속성 110 어 마법공격이고 마법공격에 데미지가 좀 낮은 건가? 아우스타벨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진짜 뭐 저렇게 생겼냐? 열어줘봐 와 나 궁극체 많아서 그런지 4단계 됐어 문 여는 거 대박 DLC빨로 열었어 4레벨까지 다 열 수 있다고 캡슐을 입수했습니다 모여 막아놓고 지랄이야 자 가볼까요?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속쓰려 한것도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네 어둠이구나 무종적 어둠이네 무속성 그런게 아니네 우리 빛인데 빛인데 힘내줘 빛의 힘을 맛보여 그렇지 와 와우 흠 저게 아무것도 없겠지? 아 너냐? 아 뒤질 준비해라 이글이글이글이글 부글부글 이글이글 너 뭘 보고 있는거야 내가 뭘 하고 있냐고 보면 알잖아 메라몬 녀석을 찍소리도 못하게 할 생각이야 나를 메라몬 2호라고 부른다고 블루 메라몬이네 이놈이 나증나게 하네 가스불처럼 생겼구나 얘는 너 메라몬의 부하냐? 화력을 올려주지 목당 채워 태워주겠어 데이터였죠? 데이터였죠? 칩올라간다 아 지랄도 어 계열받어 듀쿠먼 너 교체 시켜줘 아 알파몬이 와라 알파몬이 빛이잖아 성검으로 찔러주겠어? 불이네 불이네 아 너 쌍두지? 물리도 쎄구나 이야 세배 어 그래도 쎄다 메테오폴 왜 왜 왜 쟤맘맞아 기분 나쁘게 성검 그레이달파 예에이 쎄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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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확률로 과거력 10% 당승 로얄세이버 어 센데 우리 파트 이제? 슬슬 박값하는건가? 세배 그렇지 98밖에 안 들어가는거 실환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성장기는 얘네한테는 안되나보다 성숙기 정도는 돼야지 비벼지나본데 이 피규어들한테? 젠장 네녀석 두고봐 어 다들 레벨업했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뒤집음은 없어졌어 의뢰인에게 보고하자 고쳐주신 모양이구나 니가 고쳐준거니? 에어컨 안에 디지몬 있었다고? 잘 모르겠지만 덕분에 살았어 고쳐진 순간 너무 추워져버린거지 이제 뭐 적당한 온도가 될거야 보수는 사무소에 보내놓을게 아싸 잘했구요 레나 이번거 꽤 강했어 수고했다 커피라도 타줄까 아 나 근데 디지몬 한번 들려야될거 같은데 이거 받고 들려도 상관없겠죠? 쓰읍 아냐 지금 들려 괜히 진행할지도 몰라 회복도 해줘야되고 지나 조건도 한번만 더 보자 일단 회복 먼저 하고요 어 회복 회복 왜이렇게 비싸졌어 뭐야 바가지야? 아아 참나 간호소는 공짜로 해주는데 뭘로 지나간다고 했어 이거 이거죠? 레벨만 레벨 맞춰주면 된다 얼마 안남았네 그러면 나가겠어 나가겠어 톰 리몬 어? 톰 리몬 한번 잃어버렸어 킥킥 난 죽어 빨리 구하러와줘 두근두근 고기 두개 그렇군 1층에서 있다이 말이지 여기 있구만 커넥트 점프 온천지 다되네 야 어우야 저렇게 여덟 방향? 난 지금 매우 곤란해 죽을지도 몰라 몸을 구성하는 톱니바퀴 여기 다 붙어있는데? 빨리 가져와줘 아 몸 안쪽에도 톱니바퀴가 있나 혹시? 칭그러운 녀석이구만 장면 왼쪽부터 간다 여기서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아 이거 맵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네 아이템은 먹어야죠 한번 아무데나 가보자 궁금하다 그냥 돌아가는거냐? 아니씨 별거 못 먹었잖아 어? 뭐 이상한데 있는 오 이상한데인데? 아이템은 없고 심지어 적도 없고 절로 갈 이유가 있나? 가면 뭐가 나오나? 아 저기에 뭐 있는거 아닌가? 이벤트가 아무 표시도 없지만 아무 표시도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는게 아닌가 어 진짜 있어 겁나 잘 찾어 아 살았다 기기 등에 있는 구멍에 톱니바퀴 깨워져 기기 톱니바퀴 건네주었다 나 아직 살아있나? 다행이야 늑자 우와 전투 한번도 안하고 끝나면 어떡해 별 세개짜린데? 너라도 붙을래? 아 뭐야 이게 왜이렇게 이번건 내가 잘 찾았으니까 뭐 아 나 물좀 떠와야될거 같은데 물좀 떠오겠습니다 잠시만요 и Hospi aus 1 아 2 2 연주 빨대 천천히 가 걷는 거 왜 있는 걸까 아아 아아 오백원 아아 이제 캐스트 주세요 커피 못 먹여서 환장했나 시부야 스크램블 굴처점에 가본적 있어 없다면 가보도록 해 지온구조가 재미있거든 시부야로 간다 시부야 시부야 아아 못참아 못참아 쟨 뭔데 대화가 되냐 아 설명충이구나 시부야에 갈 수 있게 됐다 아우 아우 캐스트다 바로 앞에 있는 것 봐 아 저기 중간에 있는 길 한가운데 뭐야 너 애처로운 여고생 모두 어째서 눈치채주지 않는거야 발견해버리면 언에피 도달하면 언럭키 꺄하하하 뭐야 사무소에서 의뢰라도 받을까 사무소에서 의뢰라도 받을까 의뢰 좀 그만 봐도 의뢰 좀 그만 봐도 왜 가게 한거야 어 붙어져있던게 변했네 스크램블 오망성 이노덴 오컬트 연구부 시부야 시부야 하라사카 이것의 실종을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패닉 베리어는 뭐지 패닉 막아주는 베리어인가 이노덴 오컬트 연구부 부장님인가 저는 부장인 구쿠쇼 웨이라고 합니다 의뢰라는건 도시관설에 대한 더빙 안되있어 도시전설을 말하는건가 아 시부야 하라사카 도시전설입니다 스크램블 교차로에 다섯 방향이 되어있는데 길에 하나씩 흩어져서 히라사카 노래 부르며 스크램블 교차로의 중심점을 향해 걸어가는거에요 두려워 끝나면 동지 장산명이 교차로 중심점에 가면 소원이라도 이루어지는건가 죽은 자가 대단한다고 해요 처음 듣는 도시전설이구만 저희끼리 몇번 해봤는데 잘 안됩니다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아 탐정사무소가 2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이 사무소은 도시전설 그 자체구만 음 어디서 출처는 모르겠지만 요괴 사냥을 해주는 곳이라고 듣고 왔어요 라고 하죠 아 가자 야 어 시부야에 그거 있나보네 커넥트 점프 있나보네 가서 바로 야 뭐야 너 뭐라고요? 모든 방향에서 정보나 에너지가 흘러와서 아 좀 많이 뒤져야 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쟤들은 뭐하길래 여기서 다 모여 있는 거야 아 신조크로 왜 와 허허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도 지하가 있네 여기로 안가져? 여기도 안가져? 너무하네 다 안가져 어 여긴 된다 뭐야? 와 아이템 팜? 아이템 같은 거 안 팔고요 자 간다 키위몬의 메달을 입수했습니다 아 쫒아내진 말고 아 이거 이렇게 엿먹인다 이거지 잠깐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은 아예 그냥 저기 낙하노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 볼만큼 해결을 하고 지하도 안가져 저 신호등 보라색인 거 이거 뭐죠? 너 뭐 아는 거 없냐? 에덴 에덴 증후군의 나도 에덴 증후군인가? 내가 빨리 에덴으로 가고 싶은데? 현실세계에 이렇다 할만한 위기가 없어 좀 심각한 위기가 있어 줘야지 나도 좀 스릴이 넘칠 텐데 해결 하나 많아야 에어컨 더우니까 에어컨 고쳐 달라고 그러지 않나 아이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위층도 가야돼 그러면? 와 미친놈들 연구원 오컬트나 연구할 것이지 왜 다 퍼져있는거야 하아 도겐다자, 붕카무라도리, 코엔돌이, 미야마스카자, 메이지돌 지도를 재확인하면 오망성이 보인다고? 저기 그거 시부야 지도 얘기하는건가? 전 유령 부원이에요 알바 끝나면 가야돼요 죽어버린 애도 있다고? 아, 가서 의식에 참가해라 이렇게 끌려오는구나 검증을 시작하겠어 자, 빨리 시작해봐 어디로 끌려간다네 밑바닥은 어디에 있을까? 우각형 한가운데 릴리군은 좀 더 빠르게 걷도록 외로워지면 고개를 내려와 힘들어지면 고개를 내려와 파란 신호 타이밍 정확하구만 신호등에 세공을 해뒀다 안심하고 가도록 아주 깊은 곳 그 안쪽에 비밀세계의 출입구 발견해버리면 언에피 도달하면 언넣기 어떤가? 동시였었지? 동시였어 뭐야? 뭐야? 사라졌어 모두 통신도 불가능해 아, 저기... 네? 가라고요? 왜 나만? 야! 쪼끄매져서 안 보이자 어디서 모두 눈치치지 못하는 거야 모두 눈치챈 거 아니야? 뭐? 뭐? 아잇 뭐 어쩌라고? 야, 아잇 깜짝이야 애매한데 여기를 못 건... 여기 사이를 못 간다고? 이거, 요고, 요고, 요고를? 여기선 살아있으면 안 돼 살아있으면 여기에 뭐 있을 수 없어 또 가운데 가면 또 나오겠지 그렇지! 가까워진다 점점 메리처럼? 인형? 그러니까 어? 뭐야? 당신 누구? 나는 죽어서 여기에 있어 시바야 밑바닥 저쪽 세계 사라졌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느 틈에 꺄하하하하 뭐야? 친숙한 목소리 어이, 괜찮나? 대답해 타쿠미 위험해 아아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환영 보고 서 있었나 보구나 주스님 목소리 듣지 않으면 트럭에 치였을 거야 뭔 일 있었던 거야 아 아 아 아 아 정신 못 차리고 있던 게 아니라 얘네가 사라졌었구나 그리고 트럭이 올 때쯤 다시 나타났고 운전 운전 운전하는 사람은 무슨 죄야 개민편에 주변에 사람 있었다고 전혀 못 느꼈어요 너희들이 본 여고생이 이거야? 그렇군 역시나 저 여자는 누군가요? 3개월 전에 사고로 사망한 여고생이다 그 아이는 대살아났어 도시전설이야 시부야강에 의해 깎여진 마누라 삼도천세계 갑자기 오컬트가 되어버렸어 디지몬 세계는 어디다 팔아치우고 우리는 전내 탐정이다 우리에게 맡겨라 앞으로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게 충분히 주의하도록 의뢰는 달성이다 네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은 것 같군 그 아이들 앞으로 앞에서 사용했다면 새로운 도시전설로 이름을 날렸을 텐데 후후 이렇게 해결되고 끝이야? 모두 죽이고다 럭키 다 함께 죽으면 봐 해피 깨하하하하 이걸 메인으로 넣는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뭐 어떻게 아 좋아요 슬루스 랭크 업 견습 전내 탐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세로 일을 해주도록 해 없잖아 이제 일 다시 눌러볼까 말로 된 거 없는데 뭐 어쩌라구요 에덴에 별로 로그인하지 않는다면 엔트리스 전망은 꽤 좋지 않은가 가서 감상을 흘려줬으면 한다 아 에덴 가야지 에덴은 인정이지 엔트리스 전망대로 갑니다 어 저기 느낌표 있다 뀨 뀨 벌써 6시야?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디지라인에 익명의 통신이 왔다 보지마 답신을 해보지만 답장이 오지 않는다 오콜풀 오콜풀 오콜1900이 의뢰가 와있다 이번엔 개인의 의뢰야 개인은 그것을 좋아하는 자에게 이끌린다고 하지 곧 그들을 홀려버린 걸지도 모르겠구만 이미 우린 새로운 게이에 끌려가고 있어 아 잠깐만 이거 메인이에요? 아니지 이게 메인이죠? 어 잠깐만 어 메인이 없네? 왜? 아 이게 메인이 맞네 왜 저기 너 그냥 한 번 눌러본 거야 느낌표 누르기 전에? 아 그 느낌표가 저걸 알려주기 위해 둔 건가 보다 그렇지 레비꾼? 처음에 나왔던 선물 준다던 레비꾼은 누구였을까 로그아웃 진화해 메인 너무 질질 끈다 같이 돌자 트레이닝 같은 건 재미없어 빨리 바꾹 데려가 줘 너는 평생 거기 살 거야 뭘 데려 나올 생각을 해 전투력도 안 드는 게 아 야 너 의뢰 받았잖아 어 여깄다 꿈먹기 뚜벅이 씨 제 디지라인이 이상해요 멋대로 발신하고 있어요 원인을 알려주세요 여 마나카 이번에 혼자서 어쩐 일이야 잔내보험 중에 말려던 걸지도 몰라요 아까 같이 했던 그거네요 그 같이 오망성인가 그거 했더네 오쿨트 티칸 구석이 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켄즈는 혹시 메일을 좋아하는 걸까 오쿨트 외엔 흥미 제로인걸 뭐야 이거 쓴 거 제가 아니에요 개정강탈이다 포스팅한 건 내가 아니지만 내용은 진짜다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내 생각을 대신 내준 거다 코코리상 알고 있지 아 일본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디지몬 세계로 보내줘 디지몬 세계가 존재한다는 언급을 해놓고 디지몬 세계로 안 보내고 계속 전내 탐정 일만 시키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다중인격이라는 말인가요 해리성 동일성 해리성 동창인 거 같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아니야 틀렸어 네? 정신질환이 아니야 이걸 보도록 찾아내 봐라 네 계정에 포스팅된 거다 나는 마나카의 의뢰를 받은 전내 탐정이다 네 정체를 밝혀내겠다 각오에 도라 음 범인이 존재하는 사건이야 인위적인 거다 해킹이지 자기 에덴에 로그인 한 적 있나 넌 에덴에 가서 너의 기억 데이터를 엿보고 있어 개인 해컬은 불가능하지만 초 비현실적 어? 오늘도 에덴에 로그인 해봐 로비에서 종수를 대결 시켜놓겠어 윗길을 던져놓도록 해놨어 오늘 에덴에 로그인하면은 여 좋은 에어컨 사건데 고마웠어 아 디지몬이 한 거라네요 역시 같은 디지몬 역시 같은 범죄자 출신답게 잘 깨닫고 있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어떤 미끼를 던져둔 건 신경쓰이다 범인은 범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게다가 꼭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뒀지 범인이 온다면은 아바타에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어 나 사서 가까이에 있어 조사해 보도록 사냥 시간이다 여기서? 여기서? 뭘 조사해 아 아 이 네비꾼 아니야? 너지 너 아니야? 오우 뭐야 큰일이다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놓쳐버려 냄새가 가까워졌어 바로 가까이에 있어 뭐 어딨는데 어? 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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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눈 앞에 있다 바로 스캔해 좋아 포착했네 이제 더이상 도망칠 수 없어 왜 들킨거지 어른스러운 소년 뭐야 너 어떻게 내 기척을 알아챌 수 있던거야 전내 탐정이라 그래 나는 천재 설계자야 어? 어른보다 아이가 전내 세계에 더 잘 적응하고 있어 어어어어어 컴퓨터 잘 다루는 아인가 보네요 내 쌍에서 악문 그 자치니까 말이야 바꾸러서 모습을 감춘다 자신의 아바타를 표면되어 있다 그 바꾸에게 먹였다는거군 난 똑똑한 어른을 좋아해 같은 요령을 정신 데이터의 기억도 빨아들인건가 내가 갈라면 복제 데이터는 그 녀석에게 주는거지 기억 데이터 엄청 좋아하는거 같아 바꾸 알어? 그냥 파악했다 니 파트너 이 세계에 존재하는거 같으면 존재하지 않는거 같구만 지능 높은거 뿐만 아니라 총명해 바꾸는 맡겨주지 않겠어? 처분할거야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믿을게 본체는 사이트에 업로드 해뒀어 왜 이누나한테 그런짓을 한거야 에덴에서 만난적 있어 내가 친구 기다리고 있을때 잠깐 이야기 상대를 해줬던 아이야 뭐야 음... URL을 보냈으니까 우리 조수하 가서 처리할거야 날틀지 모르니까 준비해두라고 별 두개짜리 미션인 주제에 뭘 준비가 필요해 그냥 가서 싸우면 되지 껴 아휴 아휴 바로 그냥 이리로 온거야? 어디로 들어가라는게 없네 여기는 한번밖에 못오나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센스있게 디지랩까지 갖다놨네 야 뭐야 어? 덩어리들이 나온다고? 어? 이거 위험하다 어 이거 위험해 느낌 안좋아 아 어 잠깐만 근데 그렇게 또 세진 않네요 아 물론 평타 한방에 사실상 백인거니까 반갑내거 빼면은 그거 세긴 한데 일단 하나 리본 때리기 어어 너무 싫어 가볍게 한번 하면 되겠다 어... 깨 버틸만하고 경험치 엄청 많이 줄거 같은데? 무참지 이런거 적 전체에다가 때려받겠습니다 어 뭐야 왜이렇게 세 때려 좋아 얼마줄거야 얼마줄거야 이야 360이면은 상당한데? 피어몬도 레벨업 피어몬 14되면은 구미오로 가는거죠 어... 나 다 열 수 있잖아 대박 아 4단계인데 DLC DLC 덕분에 열어어 솔직히 이거 DLC빨로 열었다 아 아 뭐야 이 찌끄래기들은 아... 깜찍하다 깜찍해 혼내줘라 걔네 어둠이니까 그냥 이거 때리면 되네 어 방감 대두? 0.75로 허허 편성 편성 이렇게 갑시다 에메랄드를 입수했다 아 저장해 잘못 누른김에 저장해 열어 열어 와 근데 이거 3레벨까지 있는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나 다 성숙기보다 약한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은 아 애매한 것 봐 얘 때려 그냥 헤엥 왜 이렇게 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공격 없지 어 아 그냥 때리면 되겠다 때려 아 쟤 때려 쟤 때렸어야 되는데 잘못 때렸네 아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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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때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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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어휴 버티네 어흥 어휴 어휴 좋습니다 о ố 쟤가 범인이야? 1업만 더 하고 싶은데 됐어 너로 1업하지 뭐 들어와 아무리 소년이 짠 프로그램과 야생디지몬이 일체화한 모양이야 디지몬 언어인가 봐 이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에 잔 이미 남아있지 않은 거 같아 디지몬은 인공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기 쉽지 디지몬 의지가 없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간주드린 이유 중 하나야 아픈 맛을 보여주도록 해 아써 대화가 안 통하니까 대화가 없어 좋네 잘 좀 만나자고 대화가 안 통하면 사실상 포켓몬이잖아 아 상대 데이터네요 아 체력 없으니까 특별히 면제다 뭐예요 저거 번개죠 당길 줄 없는데 찌르기 잘 찌르는 녀석만 둘 데려왔어 방어력 감소 터리랑 땅이랑 다른 건가? 때려보지 뭐 어 너 두번이냐? 무조건 잡지 그러면은 만화가 안되는 게 정말 끔찍하긴 하네 잡어 방어력이 감소됐기 때문에 어 너무 세다 야 이번에 너무 약했는데? 어 경험침 많이 준다 아싸 지나가기죠 다운로드해서 회수한다 너는 그거에서 이탈하도록 어린아이가 악질적인 범죄에 손을 댔다니 충격이야 아 그런거 치고는 쉽게 봐줬던거 같은데 너 의사에 어찌됐건 범죄 자체는 나쁜일이지 왜 날 골랐을까요? 한눈에 반했다 뭐 그런거지 시비를 걸거나 장난을 쳐서 떠본 거야 탐정 고양이 되지만 너무 멋있잖아 고양이라고 할만한 사이즈는 아닌거 같은데 6시 꽤 됐네 스틱아이 피트인거냐고 고양이기 때문이야 타임캐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멋이 없구만 아휴 보고하자 어어 코르몬 고브리몬 야 뭐야 안본 사이에 다들 메모리업이다 피트도 우리의 소중한 사원이다 사이좋게 지내도록 커피콩이 다 떨어졌구만 사와줄래? 샵에서 살 수 있지않나? 저네는 뭐 카페에 갔지만 샵도 되지않나? 자 오늘 진화해야겠네요 체리어문은 첫번째 걸로 진화해봐 원뿔몬 원뿔몬 능력 뭐야? 불석성 데미지인가 데미지인가가 붙어있네 특이하게 데미지인가를 못시킬거같은 디자인인데 레벨이 많이 올랐다 야 아 나 이런 애들 시켜야될거같은데 그러니까 다 안된다 아 별로 되는 애가 없네 나 토이하구먼 한번 해볼래 토이하구먼은 뭘로 변하나? 방어력 상승이라네? 토이하구먼 똥으로 변할 수 있다 12레벨만 되면은 첫번째 걸로 변해 뭐냐 이거는 우가몬 허허 재밌는 녀석이 됐구먼 꾸다몬도 갈래? 할 수 있냐? 안되네? 너희 레벨업 더 해야지 얘는 다 이십 몇 가지 올라가야 되죠 피오몬만 가면 되나? 아 이걸로 변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궁금하다 뭔지 하지만 배트맨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구미오몬 바로 퇴화시키죠 피코데불몬 가자 피코데불몬 뭐지 컴? 어찌됐건 그거 맞는게 참 다행이야 안그래서 퇴화 못하는데 좋아 어디 보자 어둠의 메모리 4 몇이면 지나하냐 16레벨이야? 공격 특화네 난 지능 특화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너가 지력이구나 아 유령 한번 가 아 유령 한번 가 됐어 너 재능 몇이야? 25 와 높다 이제 우정 100%야 공격력이 둘 다 높네요 속도도 빠르고 회복 한번 하자 회복 한번 하자 편성 백신으로 바꿔야지 너가 와라 너가 좋다야 소비량도 감소해주고 다음 퀘스트 뭐 받았죠? 아 커피콩 사오랬지? 아따 여기 살 필요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뭐 어때 야 줘 커피콩 사라 사러 온 거니 간식으로 다코야끼도 사가는 건 어때 부탁받는 일만 하는 건 어린애의 심부름이야 툰치가 있다면 어필도 해야지 다코야끼 어 다코야끼 집에 있네 다코야끼 먹고 싶다 나도 되게 한가한가 보다 맨날 이런 이상한 싸돌아다니고 있네 저기 포스터가 붙어있다 전국 B급 미식대전 관내음식장 참전결전 산마 된장국라면 참치 등뼈 살교자 들어둔 보셨나 명물 거대 소프트크림 딤썸 소프트크림 딤썸? 보통 출입이라고 안 말하지 다코야끼 사기로 한 거 야 1층에 볼일이 있었으면서 3층을 갔다 온 거야? 3층을 갔다 온 거야? 고니찌와 추루비라고 했어? 카미시로 유코 어떤 의뢰를 하러 오신 건가요? 아빠에 대해 조사해 달라네 아빠에 대해 조사해 달라네 아... 되게 빨리빨리 넘어간다 또야? 자살했다고 보고 됐는데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조사하자 조사하자 너는 저번에 우릴 시험한 거구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조사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또 아닌 거 아니야? 또... 또... 또 남의 아빤 거 아니야? 리엘씨는 본사에서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급한 용모가 생겨서요 조사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디지몬이 너무 안 나온다 좀... 디지몬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만 나와 마타요시 형사에게 오도록 부탁해야겠구만 미쩌야 본전이다 미쩌야 본전이다 미쩌지만 친구는 남아있다 미쩌야만 친구 제법 풍류 있는 편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자살이 잡돈 여기까지 하고 조사를 게시해주도록 혹시 뭐... 없냐? 아 없구나 없으면 되고요 자 옷이나 살까? 플레이어 갈아입히기 교복이 있었네? 교복이 있었다니 옷이나 갈아입으러 가자 옷가게 어디야? 옷가게가 없네? 아 나 근데 이제... 이제 좀... 슬슬... 그거 해야겠다 얘네 그만 쓰고 톱니몬은 배트맨으로 살 거기 때문에 진화를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살 거거든요? 재능을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궁극체가 될 수 있는 녀석을 섭외를 해서 파티에 넣겠습니다 지금 6점이나 남아있는데 두 마리 넣어야지 그럼 아 잠깐만... 왜이래? 재능 12 9 재능 제일 높은 애로 넣고 싶은데 11 6 3 18이요? 멍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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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가라 그럼 오메가몬, 알파몬 뺄까인데 개인적으로... 알파몬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빛속성 공격이 좀 상상을 덜 받아서 어둠속성 적도 많이 나오고 5 이거 오메가몬은 좀 그런데? 왜냐면 그 악오모랑 파피몬은 여자애가 갖고 있으니까 얘랑 바꾸자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뭐... 조합이 조금 난해졌는데 어? 이제 그... 그냥 아예 편성을 바꿔도 되네 편성에서 백신 데이터 딱이네? 그쵸? 이렇게 이 멤버로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성숙기 애들 키우는게 더 쎄거 같으니까 마나도 좀 여유가 있고 자... 무엇이냐 퀴즈다 던전 내 방벽을 파괴할 수 있는 해킹 기술은 미친놈인가? 뭐? 월크랙 월크랙 아니야 뭐 주냐? 잠깐만 주겠지 뭐 나 어디 간다 그랬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어디 간다 그랬었지? 나 금붕어인가 봐 나 금붕어인가 봐 뒤도니까 기억을 잃었어 어? 에덴은 아니죠 일단은 아빠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야 야마시타 마코토의 집으로 향하라고? 남의 집에 그렇게 갈 수 있어? 교복 입고 아 나 옷 사러 간다 그랬구나 아... 옷을 누가 팔라나 옷을 누가 팔라나 맨션에 안 살지 맨션 왜 뛰어놓은 거야? 이제 빼도 되는 거 아냐? 여기 사는 거 엑스트라잖아 어 진심 이해 안 되네 얘 일로 가는 건가? 병원으로? 그 전에 옷을 좀 갈아입고 싶은데 시부야 말고 신죽고 신죽고 보아나가러 가겠습니다 이 게임 돈을 쓸 데가 없네 별로 뭔가 아이템 같은 거를 잘 안 사게 돼 귀찮아 너였냐 옷? 어 전내 탐정 티셔츠 남녀 여자 옷도 입을 수 있어? 한번 입어보자 아구몬 쉬라몬 가트몬 텐토몬 파당몬 팔몬 피오몬 트라이벌 페스티버 트윈스컬 티셔츠 게임라이프 티셔츠 쿠롱 티셔츠 스팀 티셔츠는 뭐야? 스팀 리메? 마스크 메이드 이게 뭐야? 다 씻을 수밖에 없어 15주년 20주년 남성용 브랜드 비싼 거 다 샀습니다 한번 입어보자 교복이 은갈치 같애 차에 가 이러러 가자아 근데 별로 녹아다가 필요하진 않네요 게임이 나이도가 적당하네 아 윗돌이 색깔만 다르잖아 아 뭐가 무엇이 이래 그래 이걸로 가자 20주년 티셔츠 차이가 없는데?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집을 어떻게 가 일단 여기 일단 가보죠 난 집을 찾아서 가라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아 집을 찾아서 가라는게 이해가 안되네 집을 찾아서 가라고? 맨 전밖에 없는데 집은 여기 있을리가 없지 난 일로 왜 온거지? 저 여기 있을리가 없지 난 일로 왜 온거지? 이제 특별병동은 또 못들어가나보다 이제 특별병동은 또 못들어가나보다 제대로 에덴에서 가는건 아닐거 같은데 에덴에서 가는건 아닐거 같은데 뭔가 아닐거 같은데 뭐야 빅토리 우치다 빅토리 우치다 린자 usd 뭐야 뭔진 몰라도 준다면야 뭐 이쪽이니? 도주에 반드시 성공 아 나 팜도 좀 건드려줘야되나? 아 팜에 손대기 싫은데 어 땡기는게 없네 더 빨라져 너는 데미지로 가자 이게 제일 어울린다 너도 데미지네 갑시다 필요한거 맞췄고 너 여기 왜 있는거야 나 큰일났다 진짜 까먹었다 야마시나 마코토의 집이 어딘데 야마시나 마코토가 누구였지 나 기억이 안나는데 인물도감 없어? 디지본 말고 인물도감 하아 아이씨 나 언제 4랭크 됐냐 야마시나 마코토 야마시나 마코토 어 진짜 모르겠는데 나 야마시나 마코토의 집으로 가라는데 오토이가 집을? 남의 집을? 야마시나 마코토 너무 생각없이 읽었나봐 맨션이 있는 이유가 있는건가 이 게임에? 아아 너였구나 카미시로 같은건 모른다고 몇번을 말하는거야 들어본적도 없냐고? 물론 너에게 들었는데 그전에 뉴스 같은데 아 여기 여기였구나 솔직히 보면 뻔한건데 집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른게 들었을지도 몰라 치카에게 물어봐줘 갑자기 현기증이 나네 시부야에 간다고 했어 지미캔 그런 이름이었는데 시부야로 가자 야 요즘 갈수록 눈치가 없어지는거 같아 내가 집이라고는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저것도 눈치 못채고 야! 얘기를 듣고싶다니 또? 내버려둬 쓰면 하는데 얘기를 듣고싶다니 또? 내버려둬 쓰면 하는데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일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 마냥 가족을 소중하게 하게 됐어 나일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받는게 좋지않아? 전화왔잖아 나일코퍼레이션 그곳으로 이어질줄이야 나 여기 인연이가 깊은 회사야 회사에서 조사하신적이 있거든 형사님이 어느 의욕이 있어 나일코프 애들은 엔트리스 기어 파빌리온에서라면 정보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시 조사 자료를 조사해봐야겠어 나일코프에 대한건 새로운 데가 생겼나보다 아 그만 보내 디지몬들아 이 미친 디지몬놈들 뭐야 맡겨주세요 아휴 귀찮은 인간들 어? 아 조사 자료 아 순간적으로 그 건물로 가라는거라고 착각을 했네 글을 읽고는 있는데 뇌에 담기지 않고 있어 흘러내려가고 있어 미래에게 가봐 오케이 오케이 옷을 갈아입는게 의미가 없어 거급인데 회복약 60개 분을 지금 투자한건데 아아아아 여기서 아 그런거구나 그럼 엔트리스 가기전에 그거 한번 하죠 컵 컵대회 한번만 하자 컵대회 한번만 하자 새로운거 열렸겠지? 염시가 좀 필요하니까 괜히 갔다가 뚜깝아 말일지도 모르고 뚜깝아 말일지도 모르고 잠깐만 잠깐만 아 아직도 점검중이냐? 엔트리스 엔트리스로 가자 커넥트 점프 하아 아 많구만 NPC가 나일코프라고 알고있나요? 어? 알고있어? 어 뭐야 한번에 알아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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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다른 애들 대화는 없어져 뒤쪽으로 뒤에서 나오죠? 컴퓨터가 들어간 TV로 들어가는데 어 어 탐정 사무소이 익숙해졌나 어 사장님 표창에 설명해 줄 거야 . 아하. .. 음.. 부정 인수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부정 인수에 대한 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압박이 가해졌다 카미시로가 손을 썼다 아발론 서버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 충분한 보증서에요 상대는 카미시로야 그런 대기업이랑 싸울 생각이야? 그런 내용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야 탐정이다 여기선 도움을 받겠다 아.. 친족이라면 본사안으로 갈 수 있다 힘을 빌려줘 상관없어요 협력하겠어요 학교 친구를 견하게 초대한다는 목목으로 의심받지 않고 갈 수 있을거에요 조수를 한 명 보내면 되겠지 나름이 대단한 해커라도 불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전의 탐정입니다 그런거다 맡겨두도록 아이고야 신입방법에 대해서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입수했거든요 그쪽의 얘기를 전해두겠다 미래에게 가보도록 미래는 게임중독자인가? 왜 계속 디지레벨만 있어? 그리고 저거 회신받는거 별로 안 중요한거 같아 라고 말하자마자 회신 계속 오죠? 아이씨 방금 봤는데 휴학했다는거 진짜냐? 한가하겠는데 아이씨 그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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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는 다 됐어 이 프로그램을 받아 스텔스 하이드를 입수했다 슈커에게서 받은 것을 계량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이야 거의 완전하게 은폐할 수 있어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거야 전 반내체인 너라면은 반 전내체인 너라면은 현재 세계에서 그 힘을 쓸 수 있을거야 당은 밤새 이용할 수 있겠지만 디지몬과의 인연을 순조롭게 쌓아가고 있는 너라면 악용할 리가 없겠지 아 나에겐 보이고 있어 대답하지 않아도 돼 전해탐정 비밀을 파헤쳐보렴 순조롭게 달성한 모양이구만 눈앞에 사건에 집중하도록 해 카미시로 유코역에서 연락이 왔었거든 카미시로 본사로 초대장을 받았다 아이씨 url에 접속하면 돼 도움이 될만한 해킹 스킬도 입수했으니까 능력 지혜 용기를 사용해서 쳐들어가도록 해라 카미시로 본사로 향하자 전투 좀 해줘 레벨업 해야되나 아이씨 으이씨 조금만 사냥을 하고 갈까 본사로 가면은 전투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와 여기로 간대 그럼 쿠롱삼레벨 좀 가서 조금만 네비로 파고 오죠 아아 레벨이 너무 낮아 맞어 피코대불머니 저기 전투 좀 시켜줄래? 아무것도 안 나와? 뭐 점플레이야 아 뭐야 그렇지 아 그 전투 잘되는거 그것 좀 활성화 시켜야겠다 조금만 네비로 몰리고 가겠습니다 네비로 이딘데 얘는 아이구 튼튼하다 공격 특화인데 보기와 다르게 머리가 좋게 생겼는데 공격 특화야 자 어 그럼 괜찮게 나오죠 그 날은 피코대불몬 겁나 약한데 흐흐흐흫 자 이거였나? 아 아 그래? 잠깐만 종족이니까 그거 그 스틱몬 데려오면 되겠네 아 되게 귀찮다 게임 아 뭐 저런 걸 만들어놨냐 또 익스퍼드 아 귀찮은 새끼들 들어가 파리였죠 7일 7인데 나 어떡하지 태화하실 뿐 구합니다 너가 제일 얘네는 완전체로 보낼거고 그래도 메모리가 부족한건 똑같잖아 자 그러면은 성장기 이상만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아 근데 성숙기가 있으면 더 높은 등급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은 귀찮네 이거 좀 알아 야 아 조합이 너무 좋아 뺄 타선이 없어 진짜로 1점 부족 1점 1점 와 너무 싫어 디프트몬이 빠질래? 불과물은 세니까 잘 안죽겠지 자 그럼 해봅시다 잠깐만 여기선 저게 안나오니까 인정 뭐래 뭐래 일찍 일어난걸 보고하고 난리야 팜도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됐다 어 뭐야 이거 자동전터 한번 돌려볼까 저 키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안나 그래서 그냥 때려 자동전투는 내 손이 자동이야 멘지 100인 에드에 예에이 우리 묵기 신났죠? 이거 해야돼? 아 이거 하면 그냥 아 이런거구나 아 너무 약하다 이정도로 봐주겠어 경씨 별로 안주니까 나가겠어 이제 그곳으로 가야겠네요 아냐 팜 업그레이드하고 가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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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인가 내가 팜 업그레이드 한번 해봐야죠 뭐 아이템 왔어? 아 그 아이템이 없네 아 그 아이템이 없네 확장 완성 이렇게 쉽게? 저기 추가좀 해주세요 확장해도 10마리 밖에 못넣네 겁나 쓸모없죠? 가자 카미시로 이거 있으면 집에서 출근할 수 있는건가? 으흐 너무 멈추고 너무 멈추고 그래서 울트라 슈퍼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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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친구인 척을 해주세요 평소대로 하면 된다 개소리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래 따로 따로 어떻게 침입할 건가요 바로 겸치 빨겠는데 아 그거 그거 뭐야 저 투명화 친구분은 어디에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꺼져 그렇지 쟤도 참 힘들게 산다 계정을 비표시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 그게 메인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써먹으려고 나 메인에 넣어놓은 거네 아주 유용하게 쓴다 탐정이 범죄 물품을 압수해가지고 개조해서 제가 쓰는 거죠 이것저것 조사해보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하면은 NPC도 길 막고 있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스텔스 아이드 어어 딜레이 좀 봐 뀌어 뀌어 다크티라노몬의 메달 저 위로 올라가면은 뭐 새로운 데로 간다던가 뭐 그런 느낌의 웹은 아닌데 어 뭐야 얘는 왜 A같다 이 아바타 어느 서버에 접속 가능을 갖고 있어 커네티 점프 할 수 있을지도 등짝으로 들어갑니다 어어 좋아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거는 좀 강한 거 나오겠다 이제 아 아 지랄 진짜 어휴 진짜 여기서는 그냥 약한 애들 나오는 건가 이걸로 돌아가면은 어 겸치 겁나 많이 줘 뭐야 어 겸치 겁나 많이 줘 뭐야 114면은 오오 많이 준다 세 개나 줬다 좋아요 900원 정도죠? 아 강약기 없냐? 아 너와 강약기가 있지? 지금은 쓸모없지마 성숙기 정도는 찍어줘야겠다 성숙기 정도는 찍어줘야겠다 재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쓰 아 이거 다 꽝인거구나 아이템 먹는 용도가 아니라 그럼 그냥 길로 찾아가겠습니다 어차피 맵에서 보이니까 진짜 세다 쟤 저 돌가모는 양아치 겁나 강해 마라도 많고 능력도 데미지 상승 아닌가? 개석이야 진짜 아이스 아처리 2 받았습니다 높은 애들로 우리 톰님은 출신도 높은 애들로 진화를 한번 시켜야겠다 그래야지 이제 고위기술을 배우겠죠 영원한 배트맨으로 살면 약할 것 같고 배트맨을 계단으로 밟아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태워해야겠어 좋아좋아좋아 빨리 넘어가 왜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니 됐다 다시 스텔스 해줘야 되나? 도착 아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곳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좋은 생각이야 미니백 보고 가면 되겠네요 그냥 아이템이다 아이템은 못참지 패닉 리커버리 어 좋아요 좋은거 나왔네요 아 이거는 미로가 아니라 그냥 넓은 맵을 한번 쭉 돌라는 그런 아 저기 아이템 먹고 갈지 그냥 갈지인데 아이템 먹고 가겠습니다 적도 안나오고 뭐 주는거 안먹을 이유가 없지 회복템에 어우 가운데 있는 녀석 좀 심하게 쎄 보인다 무종족을 패야겠다 나는 그렇지 쟤는 원풀몬에게 맡기겠어 쟤가 맞은 만큼 되돌려 주도록 자연은 뭐지 불인가 그럼 뭐 약점 없네 때려 그냥 방도가 없다 내가 불이 있네 쟤는 번개니까 땅으로 쳐야되는데 땅 뭐 없죠 뿔 날리기 다 때리세요 야아 미사일이야 하나 밖에 없는 뿔을 날려버렸는데 괜찮은건가 샤프심처럼 다시 나오는건가 두개골 속에서 와 겁나 쎄 피코 주사기 그렇지 잘가고 오 체력회복 또랴 많이 주자 많이 주자 많이 주자 그렇지 육백 고쳤고 어택브레이크 어택브레이크 뭔가 쓸만할 것 같은데 줘봐요 어어 디펜스 부스트 조수 진행은 어떤가 조수는 작전 행동중인거 같은데 솜씨가 좋구만 어 니 얘기하는거야 상당히 익숙해 보이는데 넌 누구냐 뭐 볼일도 있나요 뭐야 대화가 도청되고 있는거 같다 아 개민패 디지바이스가 도청되고 있었다 물러나도록 하겠어 내 조수니까 알아서 할거다 아 걘 버려두고 탈출하는건 내가 도울테니까 넌 빨리 빠져라 도청기 갖고있는 주제에 뭘 자꾸 그렇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누랩도 없네 코드 스캔 로그를 해제하고 스캘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스캔 어디있습니까 예이 데이터 다운로드 완료됐습니다 악마에게 혼을판 해커 빼앗긴 해커 뭐야 망복이라니 아싸 겸치다 전기재채기 전내 세배에 다이브한 도중에 일어난 전내체 특유의 생리현상이다 그 성질 현실세계 재채기와 전혀 다를게 없다 재채기 또는 분해이며 타코미가 말하는걸 오랜만에 보는거 같은데 개 쓸데없는 얘기네요 에취 에취 처리할 수 밖에 없잖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거지 뭐야 넌 왜 자꾸 이상한데서 기어나오니 얘는 유고가 여깄는거야 카미시라 회원 아이들을 위해장하고 있는건가 넌 왜 여깄는거야 얘도 잭슨이야 그냥 다 잭슨이야 아 가스백 붙어있네 잭슨이라고 짱사 안보였는데 지미캔 지미캔 지미캔은 대불모 썼죠 나는 왜 있는거냐 나는 왜 있는거냐 어 유고도 때릴라고? 유고 엄청 세지않나 유고 안도와줄건가 설마 안도와줄거 같은데 쟤? 대불몬 죽었나봐 아 아 아 아 불가문 혼란좀 부셔줘 아 근데 피코대불몬 너무 약하다 진짜 바이러스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 아이스 아처리 1.5배 아 너무 극혐 밤에 맞으면 죽을거 같은데 와 야 아이스 아처리 2 3배 3배 아 3배마저도 저정도밖에 안달아? 역겹네요 돌가문 빠지구요 알파문 들어보시구요 피코대불몬 빠지고 스틱몬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스틱몬 처음 써보네요 어 아 개첨 맞고있어 스틱몬이 먼저다 넌 때려 그럼 아처리 좋소 스틱몬 스킬 뭐있나 한번 볼까 스틱몬 스틱몬 의외로 꽤 잘 갖고있다 패닉이나 풀어주시구요 선검을 칠지 뭘 칠지인데 저 또 비슷하네 이거 두번 쓰겠습니다 어차피 회복도 없으니까 그냥 딜 열심히 넣쳐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원풀몬 쪽이 압도적으로 강한게 좀 열받긴 한데 골드 프레임 골드 프레임은 무슨 속성일까 궁금하게 만드네 사람 크리티컬이 발생하기 쉽다 이거 한번 쳐봐 어 괜찮다 데미지 게임 스틱몬 아이스 아처리 투 야 어떻게 세부인데 저거밖에 안다냐 말이 다는거 같은데 뭔가 약해 디지털 아이즈 오브 소울 그렇지 아 너무 역겨워 아 아 병신 아 어이가 없네 혼내줘 빨리 원풀몬은 믿는다 에이스 아 죽겠다 죽겠어 아주 그냥 콜드 플레임 체인지 합시다 피코데블몬으로 바꿔 아니면은 듀쿠몬으로 바꾸자 듀쿠몬으로 바꾸자 오케이 듀쿠몬이 열심히 싸워줄거라고 믿네 나이스 아처리 그렇지 오이 좀 많이 다는거 같기도 하고 전해져 이 필링 아 개양아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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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110 어 주먹도 110 10 이거 이거 하자 대상의 방어력을 10% 올린다는데 설마 재방어력 얘기하는건가 미사일에 레이저에 그렇지 꽤 괜찮게 들어갔죠 물론 아처리가 훨씬 세지만 500 C다 SP나 회복해줄까 어 뿔몬 진짜 캐리한다 개 쓸모없는 것 봐 야 들어가 아이스 아처리 아이스 아처리 어 괜찮게 들어가네 아이스 아처리 누구 때릴지가 좀 패닉 어 안통했어 안통했으면 됐어 불만없어 때리고 64 괜찮죠 나쁘지 않죠 64도 아이스 아처리 아이스 아처리 좋다 이번만 이번만 잘 넘기면은 편하게 잡겠는데 아주 체력이 굉장히 많은게 좀 역겹긴 한데 이것만 버티면 되잖아 전해져 이 필리 아니 버프지 개 쓸모없죠? 잘가라 너도 아처리해 혹시 미스 뜰지 모르니까 데미지업 데미지업 아 이번에 뿔 날려라 그냥 핀충해 그렇지 어이구 뿔만 날려도 이렇게 센데 어 메모리업 두개 줬어 미쳤어 이게 메인캐스트 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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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인캐스트 아 이제 성장기로는 안되겠다 너무 아프다 쟤네 나도 등급을 좀 올려야겠네 작전 중지다 바로 후퇴하도록 우리 작전은 적에게 세고 있었어 아무래도 조심하도록 돌아왔네 여기 사람들 모여있네요 뭐 들킨건가요? 해커들이 한 짓이라고 마무리될거에요 사무소로 돌아가죠 보내줄거냐 한번에? 그치? 어떻게 데이터 잘 가져왔으니까 임무 완료죠 도청을 시켰다 도청을 시켰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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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도 아케미 정신의 데이터와 나일코프 속도 있었다니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싶어 내게 맡겨줘 형사님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휴 고생이 많구만 형사님이 계속 조사할거야 어디 조사할테니까 너도 가고 나도 수고했고 아직 기운이 넘쳐요 쉬는것도 업무에 일을 너만의 할수있는 특별한 인물을 주도록 하지 음료경기에 실험인가요 아 아 저장 저장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구만 게임상으로 3시간밖에 안되지 수주 3시간 된건가 수주 3시간 된건가 수주 3시간 된건가 부숭한 녀석이구만 저기 너도 또 만났구만 음 아 아 궁금한게 있는데 계속 거슬렸는데 얘 치마 제대로 입은거에요? 여기가 갈라져있어요? 아 몰라 조사 도와줄거지 아 아 아 나한테 다 맡긴대 아 나한테 다 맡긴대 아휴 아 아 너 지금 아 아 이미 벌써 6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속 횡망불병 사건 금방금방 진행된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 탁콤바 디지바이스로 실종자 리스트를 받았다 아 왜 자꾸 쓸데없는 내용이야 디지털 세계로 빨리 보내달라고 너는 정보를 모아 형사한테 말하지 말고 얘도 형사지 나도 서포트 할 테니까 빨리 움직여라 난 뭐랄 생각이냐 아휴 가자 아휴 이 새끼들 이거 문자 보내는 것 봐 개소리 하지 뭐 트레이닝 뭐 알아서 하고 체포되면 아잇 아잇 체포되고 싶지 않아 열심히 할 거다 이번에 감사드린다 아 됐어 가자 아이씨 디지랩 어휴 지나 좀 할까 지나 할 수 있는 녀석 있긴 하냐 아 맞아 나 그거 해야지 메모리업 아싸 오메가몬 들어 아 오메가몬 되는구나 오메가몬 되고 아냐아냐아냐 두프트몬도 되네 자 멤버가 또 늘어났습니다 지나야죠 피코뎨불몬 피코뎨불몬 흐흐흐흐흐흫 스읍 좀 많이 필요하구만 가자아 어디로 가면 되나 아아아 아아 나카노 실종사건이었지 이거 많이도 있다 어 D도 있네 D는 있어야지 어택은 별로 없다 스피드도 별로 없고 HP로 가져가겠습니다 피커데블몬 너무 약하니까 거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대 이것도 좀 줘봐 아 그냥 내놔 몰라 B는 400원이나 해? 750원이네 내가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나보다 지금 이 진행 상황에 비해서 700도 300되고 안 돼 안 돼 열심히 강해져야 돼 아키아바라에 갈 수 있게 됐다 오오 아 전 그냥 미미땅의 팬입니다 실종자에 대해 알고 있니? 아이씨 뭐래 나는 이 맵이 어떻게 생겼던 항상 신호등의 규칙에 따라 신호등을 따라가야 되죠 극혐이죠 실종자에 대해 알고 있니? 잘 모르겠어요 숍에서 뭐 살 수 있지? 어? 좋은 거 판다 패닉이 좀 많이 쓰이던데 일단 두 개 줘봐 아 됐어 나중에 사자 돈도 없다 너무너무 낭비했다 옷 사고 막 했더니 야 고민된다 실종자에 대해 알고 오오 됐다 됐다 얘인가 보다 수사 경찰청 사람 탐정인가? 맨입으로 안 되겠는걸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 한눈에 반해버렸지 그녀님 말이죠 2차원에 나와 하 하 나들이 물어봐줬으면 해 개인정보 같은거 한번 물어봐줘요 안경을 쓰고 머리가 길고 아직 여기 있을거야 꽃집 가게 점원 꽃집 가게 점원 여기 있다는게 어디 있다는거야 여기 매빈면은 여기 뭐 들어가는 데는 없는거네 아 다행이다 이렇게 귀찮은 구조면 못 들어가지 뭐야 롱몬의 매달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뭐냐 안경 쓴 녀석이라며 일단 물어는 보죠 어떻게 연계되서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쯧 에어 설마 이걸 한바퀴 돌아오게 만들라는 그런 너냐 안경 쓰고 있네 쓰고 있는거죠 아마도 저기 어떻게 대화하나요 아 아 아 스토킹도 하고 있으니까 탐정이고 물어봐달래 내가 너무하네 너무하네 오토크 게임에 이런거 넣으면 어떡해 내가 스토커 용서 못해 짜자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자잔 짠 빨리 정보를 캐내야겠구만 그냥 끌고가가지고 디지털세계 끌고가가지고 어떻게 못하려나 뭐야 혼내줘 갖고 있는 정보 빨리 불어 에덴 포럼에 지인의 지인이 실종됐어요 그 포럼이 관계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코믹마니아 코믹마니 포럼 좋아좋아좋아 효코씨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할거면 나 그냥 순간이동 시켜주면 안돼 꼭 이렇게 가게 해야돼? 보고를 하고 포럼으로 가라 라고 말을 했죠 근데 내가 그냥 가면은 통신기로 보고하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일단 보고부터 하자 그래 성과가 있으면 보고하겠습니다 계속 새로운게 생기네 여기 실종사건과 관련된게 있다 여긴 좁아서 다행이다 그냥 물어보면 되는거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뭐야 너야? 관서 사투리 소녀 범면대에 대해 지피는 데가 있다 범위 들으면 위험하니까 조용히 말해라 중고 서점으로 오라 중고 서점으로 오라 사고 가야돼? 왜? 없지? 갑니다 아 너야 왜 이렇게 많아 뭐야 그렇지 어 이벤트가 있네 아르타가 나왔네 너 뭐라고 있는거야 아 사건 조사야 비밀이야 비밀이라며 아니 입 겁나 가볍네 진짜 나 도와줄게 난 그냥 우연히 온거야 아 먼저 갔으니까 나카노로 오라는 뭐 그런 메세지였죠 난 빨리 가겠습니다 휴대가 굉장히 길어 그럼 챕터도 막 넘어가고 서점을 갔다가 나카노로 가는걸로 여긴 서점이 아니잖아 여기 서점 아니잖아 잠깐만 잠시만 내가 뭔 생각 그치 깜짝 놀랐네 헷갈렸네 내가 헷갈렸네 내가 내가 가동하지 않고 어이 아 아이씨 야 여기 데이 아 다음부터 빨리 와라 범인은 코믹만이 멤버라고 생각한다 저기 표절 만화가 있었는데 악플을 쓴 사람이 실종 됐어 음 마라도 코멘트도 뭔 옛날에 삭제돼 버렸어 아 역시 범인은 특정한 것까지 힘들어 아 이 정도 협력했으면 충분하지 내 트러블에 말려두는 건 사양이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가 실정된 대로 이 포럼의 분위기가 이상해 전내 공간에도 이상한 얘기지 참으로 오싹한 순간이야 누군가가 내 계속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아 당분간 에덴을 안 갈란다 힘내그라 아 아 아 아 아 보케 아닌 보케 전력단지 억시로 레벨 높고 이거는 너무 그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얼어 선정이야 데이터 완전히 삭제했다고 이번엔 왜 그렇게 보니까 당연한가 덱사무소 PC 좀 이용한다 야 함정 사무소로 가라네 나카노가이라 이번에 아휴 나 데려가 미친놈아 아 에스컬레이트 역주행해서 가 그냥 아 진짜 야 너 또 왜 여깄어 이번 보상은 이거야 퍼프니스 보선 마흥몸 메달 그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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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정과 재능이 크게 오르는 고기 나 저거 매겨야겠다 디지팜 데려가서 디지팜 데려가서 사무소 가기전에 재능을 좀 올려주자 우리 배트맨에게 재능을 우리 배트맨에게 재능을 디지팜에 넣은 다음 매기는건가? 나 가봐 아 아 아 이런게 있었어? 나 그냥 가둬놓는건줄 알았는데 디지몬을 강화합니다 아 이런거 있구나 스파르타 특훈 디지몬 훈련을 개시한다 앞으로 30분 아이템 어떻게 매겨? 펀섬에는 디지몬 리더가 함으로 필요하면 리더 변경하면 그 선물 리더를 변경 리더의 개성에 의해요? 아아아아 리더의 개성에 따라서야? 내구형으로 하지 뭐 개발형으로 한번 해볼까? 개발형으로 한번 해볼까? 개구리가 리더에 궁금하다 개발형이 뭔지 개발하면 뭐가 아 몰라 아이템이나 매기자 어떻게 매기는거지? 디지팜에서 사용 가능이라는데? 아아아아 아이템을 만듭니다 굳이 만들 필요있나? 조사나 해 아 아 이런식으로 조사해가지고 문제 생기는거 처리하는거구나 아이템은 어떻게 매긴데? 디지팜에서 매기는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매기는거 아닐거 아냐 게거 아 안나오는데? 저 선택이 안되는데? 뒤집하면서 뭐 지금 먹이를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뭐죠? 됐어 아 가자 번거롭구만 이거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야 뭐야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그 사이트 로그다 야 이 삭제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 데이터는 뭐지? 데이터는 뭐지? 유저가 삭제한다고 해도 사이버에 사이버에 수행되어 있는 곳에 수행되어 있는 곳에 수행되어 있는 곳에 에덴의 수행사이버에 수행되어 있는 곳에 어? 뭐 뭐 그럼 데이터를 찾아뵙겠습니다 뭐 뭐 뭐 디지몬 프로그램 아 나 근데 이거 초반에 아군몬 파피몬 나와서 좀 기대를 했는데 무슨 탐정률만 하고 있어 이터가 연관됐을지 모른다 확인해보러 가자고 크롱에 가자 잡동산이 공원에서 합류다 알았다 내 조수의 조수 그러니까 내 조수다 뭔가 감이 이상한데? 강한에 가서 아르타와 합류하자 좋아요 그만 보고 진짜 아이씨 누구야 나도 좀 일 좀 해 사쿠라가 이상한 건 너 너무 신경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니 여자친구는 니가 갈래야지 나한테 묵고 지랄이야 쿠렁 잡동산이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하루 안하면 다 까먹을 것 같다 잡동산이 공원 이거 어떻게 기억해 아 참 이거 너 뭐야 근데? 간부가 대몬즈라는 팀을 만들었다 뭐여 경찰과 함께 가려고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가버렸고 내버둘 수가 없어 난 상냥하니까 아직 이 근처에 있을라나? 이거 아냐? 꽃집소녀? 여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 아키바이 가자 그러면 갈까? 아 가던가 말던가 난 시작하겠습니다 야 준비됐어? 레벨온 어딘가에 흘려들어가서 그걸 찾자고 또 레벨온이야? 신중하게 조사 부탁한다 아 오늘따라 반응이 좋구만 기분 나빠 괜찮아 괜찮아 그래 가자 조수 주제에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는거 아냐 우리 파티 누가 이따위로 변성돼있지?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 데이터 내놔 끼워 이번에는 저레벨 애들은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이걸로 자레벨 만나지 않게 하기 파티에 궁극체가 있으니까 쓸 수가 있네 완전체만 있어도 쓸 수 있다 그랬나? 상당히 저하되었으나 완전히 막는건 아니라고 한다 어 너 진화했네? 같은편? 어 저걸로 진화하는구나 뭐 저다넬 데리고 다니냐? 기분 나쁘게 자다가 옆에서 튀어나면은 개놀라겠다 문자와서 봤는데 저 얼굴 나올거 아냐 자식 나보다 먼저 진화시키다니 한 끗 차이였지만 최법이구만 이거 뭐야 녹되어있다 들어와 이거 한번 봐볼까? 응 프로젝트는 안걸려 있군 용량은 거의 텅 비어있어 하지만 대체 뭐지 이 미묘한 반응 야 이거 링커되어있는건가? 야 조심해 타쿠미 링크 너머에 이상한 것과 접속해버렸어 온다! 조수해 조수 주제 어 뭐야? 이건 뭐야? 사람이야? 아 디지몬이네요 사람이냐 아니 바이러스 어둠이니까 체인지해야죠 백신 둘 아아 너가 안성맞춤인데 아무것도 없다 개찐따다 너 대신 오메가목 오케이 선검으로 찔러줘야되는데 저런애를 평타로 패줘야겠구만 나더머신 브레이크 어 별로 안쎈가보다 그 녀석을 찔를만한 기술이 없네요 저는 물리공격을 해야되죠 둘중 하나죠 아이스 아처리 어 데미지 괜찮죠 이정도면 백신이니까 두배구너는 어 있네 세인트너클 좋아 세배 와 강하다 원뿔몬 덩치값 판다 유니몬을 유니몬의 딜을 이은 에이스야 오메가몬은 평타 때려 불이랑 얼음이잖아 평타 야 평타 200 미쳤고 너도 200이지 데이터크래셔 강한데? 막타치고 좋아하는 것 봐 개싫어 아싸 2천원 쿠기기기기 와이즈먼 보지 말아줘 보지 말아줘 뭐야 혼자서 경험치를 400 가까이 줬네 잡았어 위험해라 아슬아슬했어 확실히 추적해뒀다고 도망친 곳에서 아키하바라야 인터넷 카페 아키하바라 아래층에 오면 고서점 있을거야 대박인걸 범인 아지트일지도 몰라 경찰 연락하자고 여경 코스프레 누님 형사를 도우미로 부르자고 아 그럼 문제만 생길거야 해결함 다음 부르자고 빨리 가자 그 늙은 형사도 안돼 둘이 압질러가서 사건을 해결하자고 잘 부탁한다 파트너 되게 수상한 녀석이네 나 회복 좀 시키고 가야겠다 디지랩 갔다 가겠습니다 레벨업 했나? 보자 안.. 아 안했구나 에휴 한시만 육백원 받는게 어딨어요 아이 개치사하네 진짜 그래도 돈 뭐 받았으니까 나 쟤한테 꿀리는거 같은데 지금 쟤나 시켰을거 같은데 아키하바라 고 초코 하는거 진짜 없다 숨만 쉬는데 진짜 고소점으로 가서 그 위층에 있는 카페로 가라 고소점으로 가라 어휴 안 불렀겠지 경찰 그럼 콤비 해산이야 불렀으면 뭐가 있으려나 어 그건가보다 바뀌는거 땅 뭐야 뭐야 바뀌었다 바뀌었다 어 이거 전체가 다 바뀌네 도로 막 도시 이렇게 앵무족에 버전 2가 있다는건가 너랑 했으면 지루하지가 않다니까 아 빨리 경험치를 바쳐라 다 덤벼 한번 한번 이거 불러보자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니까 불러보죠 불러와 아 아 이거 나랑 붙은 수준이 아닌거 같은데 얘네들은 아 저걸 던진다고 뽑아서 혼내줘 전부 아 데미지 수준 보여줘라 촉 촉 촉 그렇 아 너무 역겨워 데미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메고몬 교체 돌가몬 가드브레이크 어 쟤는 왜 저렇게 잘 피하는거야 돌가몬 잘했어 돌가몬 아니 에이스야 게일스톰 게일스톰 누가 먹었어요 야라 모르겠다 어차피 지금 슬롯 가득 차있는 애는 피코데블몬 밖에 없으니까 피코데블몬 세팅이나 보죠 너 진짜 기술 좋다 포기 오 나노머신브레이크로 바꿔야겠네요 물리데미지 특화니까 오 아니네 쌍두형이었네 계속 높은거 주자 그럼 쌍두 좋지 70% 확률로 혼란상태로 아 맞으면 무조건 혼란이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하고싶은데 다 좋아 스킬이 이거를 빼죠 이거 아이템으로 대체 가능하니까 페닉스 위스프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와 다섯속성을 때립니다 거기다 보니는 어둠속성이고 피코 주사기는 어둠속성 어 좋습니다 체력도 붙어있고 16부터 대블몬이었나 저기 붉은색 느낌표있다 여기도 있고 뭐야 마리 어 뭐야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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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돌리자고 말려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조사해보자 살아있는거 같은데 반응이 없다 저거네 절로 가는 길을 뚫어야 되네 파막장 플러그인이다 와 확장해야지 확장부터 해야지 확장이 먼저지 확장 업데이트 완성 완성 호호 저 팜 목록을 보는 모르겠단 말이야 다 막아놨어 일단 진화시키려고 하겠는데 어? 둘다 성숙기 아닌가요? 아 돌가몬 자네니? 알파몬 오메가몬 오케이 에잇 이거 너무 좋다 교체할때 여러개 되니까 너무 쎄 바이러스가 좀 많으니까 얘네를 일단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역시 소수 있냐? 못써 때려 그럼 좋아 디지털 디지털 아이 디지털 아이즈 오브 소울 이름 좀 봐 극협이야 오브 소울 648 아 피코드 그렇지 아싸 컴온 컴온 드디어 배트맨 출전인가 드리대 드리대 배트맨 드리대 진화야 배맨 크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다니 재능 28 조사용 어 얘는 어택이 더 높군요 어둠 속성 데미지가 증가하구요 악마의 손길 적 한 채에게 200의 고정 데미지를 주고 20% HP 흡수한다 아 그래? 쌍두용이라 쓰기 굉장히 괜찮죠? 파티 메모리 이동도 시켜줘야겠네 아 누가 꺼질래 빨리 나와 누가 누가 갈거야 솔직히 이거 오메가몬이 가야지 오메가몬 잘가 가 어.. 체력 많아졌다 600이다 아이템 하니까 사실상 500인거지만 많긴 하네요 전보다는 어 멋있게 생겼죠? 살아있는거 같은데 반응이 없어 넌 뭐야 왜 여깄어 스웨도 아 디지털 웨이브를 관찰하는걸로 지진 지진 데뷔하는거랑 비슷하네 마요이가와 현상이야 디지털 시프트입니다 이터만 썰어뜨리면 돌아갈수있어요 응.. 디지털 시프트에 맞은게 저희들은 빈빈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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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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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변을 조사하고 있을테니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길이야 이거 게임이 아잇 아잇 이것들 진짜 이씨 아 너 왜 자꾸 단일 대상이냐 열받게 가기가 없잖아 지금 파티 그냥 하나씩 몰아서 잡아 몰라 은근히 도움된다 따라온 녀석 기분 나쁘네 좀 야 그럼 대불몬 필살기는 무조건 고장 200인거야? 영원히 200이 너의 재능의 한계인거야? 정말 혐오스럽구나 뿔찍이나 처맞으시구요 너 무슨 속성이야? 어둠이야? 저건 어둠이야 뭐야 저거 보라색 뭐죠? 어둠이겠죠? 빛기술이 없는데 악마의 손길이나 먹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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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안좋은데? 어어 아 추가되네 1.5배 아 신났죠?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한자 퍼그몬도 내꺼 여기가 길이다 뭐하세요? 대화도 안걸려 징그러운 남자 극협남이야 극협남이라고 누가 번역했어 너무 심한거 아니야? 스토킹하고 있었거든 분위기상 극협남이잖아? 참.. 너무하네 아 진짜 광역기 하나 개설해 야 야 누가 누가 나와 여기 가진 놈들 또 어딨어 극협남 없지 뒤포트몬 있지 어휴 잘했다 야 어휴 잘했다 야 자극기로 바꾸니까 한놈을 빼버리네 죽여서 악마같은 놈이 베놈 트랩 고정 데미지 어허 데미지 달달하죠? 빛 공격 그렇지 와 아 고정 200인거 좀 많이 아쉬운데 이렇게 강해지면은 인간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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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이빨 누런것 봐 아 겸인걸 바이러스네 럼풀몬 활약할 때야 원속성이 뭐였나요 무속성인가? 아 빛이구나 선검으로 한번 찔러줘 대불몬이 활약할 수 있네 어둠이죠? 아 고정이네 그럼 뭐야 평타나 때려 그럼 어둠평탄 아 늑혐 텍스처블러우 아 저게 야 뭐야 이번코 캐리했다 이뻐할만해 인정해 1400 와 뭐야 우정의 디트로이드 캐논? 잠깐 잠깐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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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어둠 나왔다 투야 심지어 이거 저 불 대신 들어가면 되겠는데 아 저렇게 하나씩 풀린다고? 너무한거 아니냐 와 세다 85야 좋다 빛속성 적들이 잘 나올거 같진 않은데 좋은게 좋은거죠 뭐 독보적인 재능을 가진 대불몬이야만요 아 아 왜 니가 먼저 때리냐고 내가 때려야되는데 아이씨 주먹 아 이거 땅이구나 됐어 됐어 저 날벌레가 잡아주겠지 한번 디트로이드 캐논이나 써봐 궁금하다 어딘가에서 무언가 날라와서 맞았어 메테오 같기도 하네요 미사일은 어둠의 힘인걸래 어 돌가면 레벨업하는것 봐 예술이야 예술 뀨 뀨 뀨 야 너무하네 너 뭐 할말 있니 야 야 야 살아있는거 같은데 반응이 없어 뭐야 쟤 저장할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손보도록 하죠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어 전머님 무화지경이야 무화지경 예 그 말이 친구인가 그랬죠 야 야 만화를 그래 어 니시노 아 움직이는거 너무 엽기적이네 아 아 얘 그곳 맞다 그거라 그랬지 악플 달리면은 표절 그거 땜에 뭐야 쟤 어 겁나 커 혼내줘야겠어 혼내줘야겠어 야 러시더를 나이트메어2 상성도 아닌데 반 chociaż 가요 미친놈이네 바이러스 어둠이니까 상성은 좋네 듀코몬도 괜찮겠는데 듀코몬도 괜찮겠는데 이건 데블몬은 빠지고 알파몬 이렇게 야 너 잘 써먹는다 진짜 세인트 너클 3배 데미지 찹 오 야 튼튼해 188밖에 안들어가? 우리 애들 힘들어한다 성검 그레이 달파 이것도 3배죠? 와 진짜 강하다 얘 로얄세이버 아 야 너 이걸로 할래 엘리시온으로 뭔가 느낌이 안좋아 엘리시온 저거밖에 안따라 빠져야겠다 죽으면 빠지는걸로 세인트 너클 반피 헬크래셔 두턴이었던거 같은데 야 바로간다 못써 그레이 달파? 그레이 달파 못쓰면 너는 존재 이유가 없는데? 바이러스였죠 그래도 남아있어봐 스틱몬이 와라 뭐가 좀 튼튼하구나 스틱몬은 뭔가 되게 쎄보이게 생겼다 괜찮은거 같은데 디자인? 얘도 좀 혐오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스틱몬이 아니다 스틱몬 같애 아 250 채우네 미친놈이 야 너는 딜 넣지 말고 버프를 줘봐 지금 딜 가장 센게 원뿌몬이죠 원뿌몬 자지 평타 다 달았니? 평타지 디어 아이템 HP랑 SP 같이 채워주는거 없나? 아콘 전체까진 필요 없는데 원뿌몬 버프다 넌 뒤졌어 야 세인트너클 세인트너클2가 필요한데 아 뭐야 버프 받은거 맞아? 뭐라? 스피드 차지 꿀몬이 계속 강하야 이거 다섯평가야 된다 그랬죠? 아 이제 쟤네 빠져야겠다 체력이 너무 밀린다 성장기야 그냥 돌감은 너무 아플거 같고 인간적으로 대불만 해야겠지 고정 데미지 줘 고정 데미지 좋네 이렇게 보니까 악마의 손길 어앗 끝까지 버틸만하죠? 리플렉션 밀어 방어 쪽인거 같은데? 잠깐 방어 쪽인거 같은데? 반사 뭐 이런거 아니야? 밀어면은? 어이구야 한번 때려봐 어떻게든 궁금하다 어? 뭐 한꺼번에 축축하고 있다가 반사로 그냥 아니겠지? 이번 턴이 끝날거 같네요 대불먼 데미지 좋다 어어야 원프리몬 에이스 이 정도 수준의 짐승은 어? 메모리업 아 이 쇼는 또 뭐지. 이 쇼는 왜 이렇게요? 그런... 그 저의 꿈이 그 그 그 그... 아... 니신호, 저... 저의 영화는 꽤 고생하니 이렇게 즐거웠어요. 저는 이 쇼가가 좋아해요. 저 그냥 읽는 게요. 저의 그 그 즐거운의 즐거웠로는 아휴 니게러 뭐야 아 앵물 앵물초게 당했어 또 디자인이 똑같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바로 간다고? 어 나 근데 저 악마에서 어 정글 잘 통할 것 같다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저렇게 쓰게 때리네 얘는 뭐 좀 텀이 있잖아요? 아 뒤늦게 나왔으니까 이번엔 텀 없는 건가? 에이 설마 한번 이거 때려봐 궁금하다 반통 데미지 백섬씨 야 끝났다 끝났다 너 끝났다야 딱 봐도 이번 턴에 끝난다 이번 바뀌면 끝난다 뿔 한번 날려 어 이거네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관통이 짱이다 손길을 꺼주시고 전투가 끝났지만 회복까지 해주는 센스 너무 좋아 와 겁나 많이 준다 또 나왔으면 좋겠다 아 개불모니 제잡기 너무 좋네 원래대로 돌아간다 대불몬 하드캐리 대불몬 조금 레벨업 할 때까지 써먹어야겠다 괜찮고 말아주 그냥 어떻게 해결한 거야 기묘한 사건이구만 니 신고를 받고 달려보니 심청자 전원 부사히 기억을 잃었고 범인은 쓰러져있고 의식 없음 에덴 주후군에 걸린 모양이야 사는 정치할 수가 없잖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합니다 빨리 빨리 넘기니까 좋구만 날 조사하면은 아저씨 형사한테 걸리니까 빨리 가라 협력해준 건 고맙다고 해두겠어 니 신호씨는 에덴 주후군 이터한테 맞으면은 에덴 주후군이 된다 나도 지금 에덴 주후군 되고 반전내와 돼있죠 앵무조개를 쓰러서려도 니 신호는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방법을 모른다 스웨도에게 물어봐야 되나 스웨도 아무리 봐도 악당 얼굴인데 그렇다고 내 몸도 못 들은 걸로 하자 뭐 어때 순간이동하고 더 세졌구만 몸은 포기해 이게 모험이 있었나 보구만 거대화한 디지몬이라니 망집, 승진욕구, 에고이즘 정신작용이 디지몬을 불러들였고 이어진 결과 완전히 지배해버렸다 그는 해커도 아닌데 디지몬을 강화했고 사용했다 너는 해결을 정말 잘해줬어 믿음직스럽군 믿음직스럽군 스웨도가 너무 이상하다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 아하 저장합니다 다음인가 보네요 어 오늘도 많이도 했구만 의뢰를 완수하지 않았어 의뢰를 해결하자 미친놈 아 2단계 합시다 잘생긴 남자 자 핸드폰에 정체모를 꽃사진이 몇장 저장되고 있다 지오드 지오드 자신 다시 늘어나 포이즌 베리어 아그리몬의 메달 알았네 조사개시 아 매물이 늘려야 되는데 이거 탐정인가 곧바로 의뢰에 대해 얘기해도 될까 이 휴대폰에 찍은 기억이 없는 꽃사진이 멋대로 저장돼 있어 기분 나쁘지 저번에 말이야 여자진에게 키우는 개사진을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열었더니 화면에 꽃사진이 빽빽해서 정말 놀랐어 너 꽃에 관심이 있었구나 라며 여자진이 나를 피하더라 난 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말이야 내가 보지 않은 사이에 다른 녀석들이 이 휴대폰에 사진 찍어 휴대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상한 사진이 늘어난단 말이야 수리하려 보내보려고 해도 보장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쾌기현상일지도 넌 전내 탐정이잖아 내 사건 좀 해결해줘 핸드폰 주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니? 야 나 멤버 바꿔야 돼 이제 오늘까지만 쓸까 그럼 쟤네들은 쟤네들은 딱 이제 성숙기가 나오면은 성능이 딱 밀리네 여기 먼저 가죠 왼쪽부터 가는 성격이지만 특별히 오른쪽 먼저 가겠습니다 어어 잠깐만 저기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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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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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지금 더러운 풀떼기들 다 뒤졌다 진짜 이번에는 데이터네요 주쿠몬 들여와 데블몬을 앞라인으로 바꾸고 데이터니까 이번엔 돌가몰이 더 쎄겠죠 아 땅 아야야야야 비행여지 약점 자꾸 포켓몬이랑 헷갈리 악마의 선길 하앗 단방 더러운 식물 녀석 고정 피해 되게 좋다 이거 초반 한정으로 진짜 깡팬 것 같은데 저거 진짜 극초반에 얻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극초반엔 안 나왔겠지 나도 바로 먹겠다고 한거이기 때문에 파우메탈 파우메탈도 진짜 양아치야 cuma لو얄세요버 허허 가지고 레벨 몇 가지 올라가요? 몇 가지 올라가니 너희들 99가 맥스 레벨이구나 저기로 내려가죠 그냥 여기 많이 나와 광역기 있는 애들로 바꾸자 너 광역기 없냐 진짜? 방어 나 이거 크레센트 리프 잘 막는다 야 가운데 때리기 왜 이렇게 빠뜨빠뜨뜨난게 멋있게 생겼지? 적 전체한테 빛 공격 야 잘한다 잘해 나름 잘 싸운단 말이야 피지컬 드레인은 뭐야? 이름이 무시무시한데? 이거 이거는 한번 봐야지 지금 구성에서는 마공이 빠져야지 SP를 흡수한다? 와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못쓰게 하는 거 아니야 상대는 SP 무한이고 이런 건 없나 보네요 하지만 어택 브레이크가 더 좋아 보인다 SP가 얼만 줄 알고 적을 빨아들이고 있어 30 SP 100이면 어쩔 거야 33번 빨아먹어야 되는데 공격력 낮추는 것도 별로 안 쓸 거 같은데 적이 한 명일 걸 생각하면 강력한 한 명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고정 데미지 넣는 게 더 쓸 거 같은데 아니야 얘들을 믿어 야 졸업하자 피규어몬들 졸업해 다 단체 졸업이야 개굴몬이랑 바꿔 구미어몬이랑 바꿔 자 여기서 봅시다 제가 저 요정몬은 릴리몬 릴리몬은 디지몬 소울체이스에서 키우거든요 쟤는 데이터예요 바이러스를 가져오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바이러스가 여섯 명 있는 게 낫겠죠 얘는 불이니까 넣어주겠어 그럼 넷 이대로 가자 성능이나 보자 9 5 28 9 18 11 12 넌 아닌 것 같거든 야 너가 그나마 낫구나 이렇게 가고 회복 한번 때려주고요 회복할 필요 없고요 현성에서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2배 데미지 받는 걸로 공격 상상까지 뭐 안 따져도 되겠지 준비됐다 바이러스 지옥이다 끼끼끼끼끼끼 CHORROX색 둘이나 섭외했다 들어와 눈은 무슨 유리 가면처럼 생겼네 이정도 각도가 좋으려나 좋았어 셔터 찬스 좋아 이걸로 그도 날 돌아봐줄래 아 뭐라고 해서 뻔하잖아 내 사진을 이 휴대폰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거야 셀카 찍는걸 셀카충 뒤졌다 너는 룬 포레스트 에 안되지 미리 다 상상 골라서 왔는데 뒤졌어 너는 디트로이드 캐논 악마의 소리 날꺼 불이 없구나 어택 브레이크 한번 아 그냥 펑타 한번 때려봐라 얼마든가 궁금하다 28 그건 아니지 폐왕권 코멧 어 폐왕권 어 멋있어 그닥 아이 독이라뇨 심포니 죽었다 어 야 뭐야 대불모니 좋긴 하다 나중 가면은 약해지겠지만 지금은 대불모니 깡패시네 야 거짓말 저버린거야 뭐 이 휴대폰에 주인인 남자가 멋대로 사진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엄청 곤란해하고 있다고 저기 그래서 라이드에 뭔가 말하지 않았어 귀엽다고 말했던거 같기도 말했던거 같기도 뭐야 아 민폐 끼치고 있었어 좋아해주길 바랬는데 싫어한다면 그만둘게 개빈팬에 사랑하는 소년은 강하다고 폐취해보려 그냥 이제 셀카는 안찍을꺼야 이제 셀카는 안찍을꺼야 제대로 치료신거 맞지 어 무해 졌을꺼야 다 얘기해주네 여덟양 잘되는것도 관계없으니 둘께 난 남자 아니 아니 이걸 여기서 갑자기 난 가겠네 알아서 행복하게 사시게 아 뀨 뀨 뀨 뀨 아 이거 이제 좀만 진행하면 순식간에 다 완전체 될거 같은데 원래 레벨이 높던 애들이라 이번거 조사하고 메인 들어갈때쯤이면 전부 완전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지나면 노잼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와서 돌아오도록 가고 있는데 이걸 부르네 코앞에서 그것도 기분나쁘게 공부하려고 할때 공부하라고 시키는 것 마냥 그 겸이죠 좋아 아그니몬의 메달과 포이즌 베리어 받았습니다 커피라도 다 줄까 새로운 한건 또 나왔네 이거 먼저 하죠 불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주먹 방어영 패치 어떻게 집시 협회 공식 사이트 접속 수가 증가 중 아 덕분에 서버 다운돼서 고생 2만점은 아니야 누군가의 수작은 아니겠지 수락하겠네 아 4층이구나 큰일났네 탐정 사무선가 나는 협회사람이야 최근에 방문자서가 늘어났어 재생수도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이라는 거군요 티케도 잔뜩 팔릴 줄 알았는데 어 빼상은 별반 다르지 않아 서버가 툭하면 다운돼서 화재를 낳고 있는데도 사이트를 보지 못한 사람의 클라임이 있어 원인을 조사를 부탁하고 싶어 URL도 적었으니까 아 여기서 점프해서 가면 되겠네 뭐야 아 여기 굴러가면 되는구나 뭐야 여기 있는 애랑 말하는 거야 아 얘도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 이게 이게 복싱이구나 그냥 갠 줄 알았는데 주먹 큰 개 가오몬 복싱 엄청 좋아해 귀엽네 서버를 무엇께 하는 건가 친절하게 안내 좋은데 말이야 관광객이 아니라면 돌아가 뭐야 아니 이런 댕댕이 새끼 이거 뒤지고 싶은 거 보구만 무속성이죠 바이러스 악마의 손길 간다 악마 손 더러운 데이터 괴물 녀석 여기는 바이러스다 심포니 어 강력해요 심포니 세다 아 800이나 주네 아싸 돌감은 지나 하겠는데 한 30정도 찍고 가보죠 재능이 있어서 상환도 높겠지 사이트 보는 건 그만둘 수가 없어 모니터 수를 줄이는 건 불공평하니까 서버도 그다지 가벼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니가 여기 있는 다른 가오몬들을 설득해줘 순수님 말을 들을진 모르겠지만 아 이거 다 잡으라는 거지 아 심지어 미니맵에 뜨지도 않네 이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야 참교육 시간이다 더블 백핸드 와 펀투랑 아무 관련도 없는 기술 같은데 네 데미지업 300인가 어어엇 아 극협 죽어 개구리 세다 속도도 나름 빨라요 역시 많이 줘야네 아주 제법이야 윈드클러 2 누가 먹었죠? 서버가 다운된 건가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복싱 알아줬으면 하니까 화면 하나로 하도록 할게 알았냐? 알아들었으면은 문을 열어 이씨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아 화면이 변하는구나 어 백프로다 나 얘 어차피 만들 수 있지 않나? 아 무속성이라서 찌를게 없어 이거라도 한번 맞춰볼까? 이거 얼마다 나 궁금하다 에이 이번엔 얘가 먼저네요 대왕권 흐야 어허 평타 어 조금 아살스렀 것 같은데 레벨업 어 근데 이거 능력치 올라가는 폭을 보니까 뭐야 대불몬이 세긴 한가 보다 단에서 좀 적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올라가 봤자 고정 데미지지만 필살이겠네 뭐 이따 하나도 있죠 두 개 보기만 해 그냥 다 죽는 거야 내려가기 전에 아이템 여기 길이 있네? 이 길로 가 아 어차피 다 잡아야 되는구나 생각은 그냥 입장상 아 평타로 잡을 수 있니? 어어 한심한 데이터 녀석들 다 뒤졌어 바이러스도 컷? 아 별로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험신 아니야 아 지나 조금 까다로운 애들로 변신해야겠다 그래야지 더 세겠지 레벨 좀 높고 어? 디지랩이다 아 그게 많아요 아 그거 몇 마리가 나온 거야 얘가 세우니까 얘가 죽여 어어 태왕권 아 얘는 마나가 많이 부족하네 개굴몬이 좀 넉넉하다 여러 의미로 반통 아 혼자 두번? 아 딱콩이다 헤비 스트라이크 아 치룡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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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선방진 녀석 이거 진화하실 분 아 레벨 제한이 좀 높네 30이네 다 30인건가? 그냥 30 맞춰서 하지 뭐 조그레스 진화라는 게 있네 엑스보이몬이 있어야 된다네 귀찮은 녀석 얘네로 변할래 그냥 귀찮아 오 얘네 다 무종족이네 얘는 무종족에 외물이 몇인데 엄청 많이 먹나보다 얘네 다 얘가 좀 약한 애네 방어력도 90이나 있어야 돼? 좀 까다로워지는구만 뾱뾱뾱 아 저 더러운 댕댕이녀석 얘는 그냥 덤비는구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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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뭐야 아 깜짝 놀랬네 뭐야 타켓이 오늘도 멋대로네 싸워서 이기면 이거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중간에 다른 데 들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마무리한 건가 쪽 빨아주고요 황타 쳐 마나 아까워 아 묻힌 아 맞았잖아 때려 몽둥이로 때리는데 저것도 못잡아 왜 이렇게 랩으로 빨리 되는 것 같지 스턴 리커버리 어때 다 된건가 의뢰를 두 건 발견한 것 같애 아 잘했어 이거 입구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템 써도 나가준나 입구 다시 돌리는 게 더 빠르니까 이거 진짜 좋다 익스포드 잘 만들었어 아이템 이런 게 있어 줘야지 너가 마지막이지 실전을 가르쳐 줄게 미친 땅꼬마 녀석 해왕 해버려 그렇지 그렇지 경험생 오늘 많이 먹었네 여기서 의외로 짜잘하게 언제부터 친구가 된 거냐고 복싱으로 뜨거운 주먹을 맞댔으니 친구야 의뢰인에게 성공을 보고하자 조사 어땠어 너무 정직하게 말해 디지몬 다 얘기 메일이 왔네 어디 보자 가벼워졌어 서버가 고마워 니덕이야 기운 내 아싸 아이템 어 뭐야 얘 요타잖아 아 그 지미캔 얘기하고 있나보네 전내 탐정인가 어떤 의뢰든 해도 되는 거야 우리 사무소에 찾아볼게 네 알아서 와 난 따로 갈 테니까 쟤는 일반 mpc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안가네 예이 수고해서 커피나 타줄까 세 건이 추가됐습니다 요타의 청춘 치매몬의 분실물 우드몬의 분실물 이건 디지몬 세기 꺼네 요타의 청춘 먼저 해보죠 표꽃이 특이한 사람이네 네 몸에서 암컷을 원하는 수컷의 향기가 나고 있다고 했어 의뢰나 내놔봐 사무소에 부탁하면 의뢰료를 내야 되잖아 에덴의 알바라면 타코미나 저 누님 쪽이 잘 알고 있지 않아 아니 미친놈이 이거 설마 가서 에덴으로 가서 조사하는 건가 개노잼일 것 같은데 굴러다니는 알바 어디에 쓸 생각인가 잠깐만 그러면은 뭐 잠깐만 이거 알아오라는 거야 지금 가서 카페 가서 에덴에 가서 알바를 알아오거나 여기서 이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닐 이거 아니야 에덴으로 가야 돼 여기서 갈 수 있지 않나 아이치산 넌 뼘뼘 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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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트 점 에덴 구인광고 그런 데로 가야 돼 커뮤니티 에어리어로 가죠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다 왜 만든 걸까? 여기도 없죠? 에덴에서 보라 그런 거 맞나? 이걸 왜 여기서 구해 근데? 나카노 나가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키아버라 같은데 가서? 잠깐만 잠깐만 뭐 뜨지 않았나? 다시 가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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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이 버튼 뜬 거구나 크롬은 없겠지 잭슨도 당연히 없겠고 뭐 나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서 찾아주는 거야 여기서? 야 소름 심지어 4층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도 못 봤다는 게 더 소름 야 알바 3층에 알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여기도 있네? 방세탁이라고 합니다 자자자 올라가 올라가 어디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 알바 세계를 구하는 건데 다 돌아야 된다는 거 아니 아이씨 어우씨 야 심령사진 촬영을 해줬으면 해 길게 설명하지마 하나 더 봐야 돼 아 아 나 저거 이제 골드 저거 되는 거 아닌가? 골드 저거 하고 완전체 만들어서 딱 진행하고 싶은데 깔끔하게 이거 없냐? 어? 된다 아 지금 다 바이러스인데? 와 다 바이러스인데 엔젤몬 나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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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미친놈인가 진짜? 체인지 아 나 대불몬은 갖고 가자 돌가몬 아니아니아니 그냥 다 바꿔도 되겠구나 이 정도면 어둠속성 공격이 없잖아 아 대불몬 아이씨 스틱몬? 아 그냥 가자 이대로 그냥 오케이 다음 바퀴 때 뒤져서 노는 대부분 한 방에 안 죽기만 하면 돼 훌리라이트 투 누구냐 아 안되지 비빌 걸 비벼야지 기와옥 아 전체 데미지네 버스트 프레이 아하 숨도 못 쉬지 평타로 끄네 박치기 좋아요 1400에 리커버리 멘탈 차지 전이랑 다르게 이제 조합을 짤 정도의 메모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밸런스 있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맞고 아 왜 쟤네가 다 빨라요 개치사하네 진짜 솔라빔이잖아 0.75 아 솔직히 대불몬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다 다크나이트를 백백대 역겹다 역겹지만 할 수 있다 저기 어 괜찮다 이거 괜찮네 지금 이거 시계 때리네 아주 아 뭐야 그게 아이씨 얘 죽여 토옷 꺼지고 심장을 꺼내주겠어 들이세 아 애매하다 선샤인 빔 야 솔라빔을 몇 터마다 쏘네 미친놈이네 개 개일 스톰2 아 너무 여깁죠 귀여워 한 번 더 때린다 하이 하잇 데미지가 켜 아우 메탈 아 미친게임 진짜 말도 안 돼 할 게 없냐 말도 안 돼 진짜 제자부 대자부 얘가 더 아파 부친게임이야 다음 바로 시작되니까 가드차 집핀대 아 이거 회복 회복 돌리면 되겠다 회복 돌감원 회복 돌감원 회복 손 아 이거 레벨업하면 어차피 필요가 없는데 아 뭐 어때 잡았고 레벨 못할지도 모르니까 어어 못할 리가 있나 겁나잘을 레벨업하고 헬크래셔 헬크래셔는 뭘까 아 겸치 겁나잘주죠 안티슬립 수면 걸린 적도 없는데 안티슬립이요 어? 데이터지술다 전내경찰 여기에도 있도다 실력을 증명해서 설립허가를 받을거야 제목 건방진데 야 이거 쎄보인다 바이러스로 바꿔주면 되죠 우가몬 개굴몬 오케이 어 백신이네 어 백신이네 쟤 백신이야 아 내가 아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데이터였는데 잠깐 그럼 어떡하지 일단 얘 패 악마의 손길 어 별로 안쎄 별로 안쎄 별로 안쎄 별로 안쎄 얘들 두 번 때린다 스피드 차지 아 저건 버틀만 하죠 누가 맞던 아 좋아요 으아 킥만에 버텼으면 됐어 태왕권 아 한방이죠 너무 달콤하죠 어차피 이거 레벨업 할거 같으니까 관통공개 아 야 손길 이야 킥만에 킥만에 2700경험치 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팡팡 올라가진 않네요 이번 30을 찍은 녀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엄청 팡팡 올라가진 않네 고양이 둘 얘네도 성수끼구나 그렇게 안생겼는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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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 뻔했다 어휴 일단 때려봐 너는 고정으로 가야겠다 악마의 속에 너무 사기야 쟤 죽이고 도채야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버틀만 하죠 하여튼 바이러스면 하여튼 바이러스면 지금 바이러스니까 루가몬을 교체하고 오케이 오케이 엄뿌몬몬만 믿습니다 우리의 에이스 나이트메어2 아 쟤 아 쎄다 잘가 세인트너클 어쭈 버텨 심포니 그렇지 이씨 2800 야아 달달해 29 28 30 31 26 28 좋아좋아 와 개쎄보여 개쎄보여 얘네들 다 성숙기야? 엄청 쎄보이는데 개쎄보.. 쎄보이는 놈들 다 모아놨네요 여기다가 어 이제 게임 벌써 5시간 가까이 있군요 적당한 데서 끊어야겠네요 요타한테 그거 갖다주는 거였죠? 알바 정보 바이러스 바이러스 데이터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죽이고 백신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게 제일 깔끔하겠죠? 근데 백신이 원풀몬 하나밖에 없네? 일단 죽여 몰라 원풀몬만 지키면 되지 뭐 어 왜 이렇게 쎄? 전기죠? 딴 기술이 없는데 그냥 뿔날리기나 뭐 하겠나 쎄 날아다니는 애 때려 아 큰일났다 느낌이 안 좋다 느낌이 안 좋다 데미지를 낮춘다 아 원풀몬 끼고 가야될 것 같은데 이게 때리는 스킬에 따라서 내 순서가 갈리네 뭐야 처음 봅니다 쟤 이런 거 그랬군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하냐 공격력 맞추는 게 낫겠죠? 지금 포지션상으로 공격력이 아 나 맞다 쟤네 다 전기인 거죠 너 바꿔야 되는구나 안가면 죽겠구나 추가 데미지 들어와서 뭘로 바꿔야 되냐 백신 없는데 얘를 바꾸자 벌레다 벌레 가드 차질 아 독한 새끼 네트 미스 뭐 할래 크리티컬이 발생하기 쉽다 이프 관통이니까 이거 때리죠 어차피 염풀몬도 저거 때릴 거고 악마의 손길도 쓸 거고 저거 먼저 보내겠습니다 관독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가드 차질 또 걸고 어 너무 역겹고 지한테 걸고 고정 데미지인데 걸던 말던 뭔 상관이야 죽여 죽여 어떡해 뭘로 때려야지 너 교체하는 게 낫겠다 바이러스로 우가몬 우가몬 쇼크 아 아 그만 올려 코메테머 세배다 아 미스 모임 아 극혐 쭉 스턴하면 턴 밀리는 거겠지 그냥 아예 못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 어 얘네 좀 세네 그쵸? 밀린거죠 뜨지도 않아 마우스를 갖다 해줘 너 너무 싫어 이 부분 죽여 그렇지 악마의 손길보다 많이 들어갔다 다음은 바이러스 조합 스틱몬이 빠지는 게 낫겠죠 관통에는 스틱몬을 둬야되나? 우가몬을 넘겨야되나? 아 아니야 어플몬으로 가 이번 적은 아주 강적이구만 하지만 대불몬님께서 아아 말하자마자 바로 전기침질 당해줬고요 이거 뭐죠? 마비죠? 재수없게 체력 사서 사요 빨리 회복해줘 나노머신 브레이크 아 상태 이상 그만 그만 으이씨 상성 때리는 건 이건데 솔직히 방어력을 너무 올려놔 가지고 맞출 수가 없을 것 같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야 1.5배인데 난 무조건 때려야지 에이 무조건 물리지 데미지가 물리 특한데 아 진짜 안 들어간다 역시 에이스는 너였던 건가 헛! 그렇지 에이스 우리 에이스 백날 올려봐라 교체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그냥 때려 어 이 되게 괜찮게 들어가네 많이 중첩한 것 같은데 어 약하다 얘는 가운데가 약하네 이상하게 잘 가고 압도적인 물량발로 찍어 눌렀구요 3300 아 조금만 더 주지 경험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너무 센데 얘가 수령보스가 있나? 또 있어? 그렇게 진심으로 안해도 되지 않아? 심지어 얘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쟤는 무속성이고 아 무속성 하나 있는 거 너무 부담된다 얘는 바이러스인가 생긴 거는 바이러스인데 아 겁나 아파 그렇네 일단 회복해야겠다 이 바이러스 조합이면 여기서 선들 거 없잖아 우가몬 우가몬이 회복해 주는 게 낫겠지 니가 더 쎄겠지 데미지가 일단 하나를 점사해야 되니까 아 얘를 점사해놨겠다 얘가 좀 쎄 보인다 공룡이니까 아 죽었다 쟤는 회복 주고 아 이거 줄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좋아 물속성인데 불기술 쓰고 있는 거야? 미쳤냐? 아이스하처리 투 왜 이렇게 튼튼해 리프 어이 아프죠 디트로이드 캐논 야 갑자기 쟤를 음? 아 이거는 버틸만 하다 그렇게 안 아프다 구내 펀치 예스 난 풀이지 풀? 풀도 뒤지는 겨 세배 아 진짜 쎄구나 악마의 손길이 에이스야 구종질 에이스야 건네줘 우가몬도 나름 바깥패? 솔직히 강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지만 얘도 7.5배? 아 역시 에이스는 이분이시다 이만한 분이 없으시다 바지나 시키겠는데 개인적으로 데블몬은 좀 더 갖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디지털 월드를 수호하는 다크나이트니까 아 무가몬도 해줘 레벨업 30으로 해줘 재만 왕따 시켜 또 있네 또 있네 아 보스인가 보다 와 얘 뭐야? 혼자 왔네? 경박한 남자 심심풀이가 되면 좋겠는데 간단히 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줘 겁나 센가봐 헤엥! 우종족이야 아 진짜 카운터는 뭐지? 물리하면 카운터 친다는 건가? 쳐봐 쳐봐 고정이야 고대미야 아 쓰다 뭐 카운터 된 거 같지 않았는데? 불이네요 그럼 원풀몬 괜찮죠? 너가 빠져야겠다 야 개굴몬이 들어가야겠네 너 대신 그쵸? 근데 쟤가 불로 때려줄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불로 떠 있긴 한데 나이스 아처리 1.5배? 아 진짜 악마의 손길을 쌍따봉 아! 카운터 겁나 아파 지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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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이거 이거 때려보자 관통이 얼마나 들어가나 좀 보겠습니다 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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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 야군 전체 HP 상승 없어 따로 채워줘야돼?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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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없게 죽을 수 있으니까 전부 채워주겠습니다 와 좋아요 무조건 무조건 손길 엄청 세다 생긴거는 개처럼 생겼는데 그.. V1 야 너 왜 이렇게 아프냐 전멸인데 이거? 진심 전멸인데 이건? 그냥 때려 대충 아 아까 그게 그건가보다 엄청 그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마법 공격을 한번 써봐 그러면은 마법 공격을 한번 써봐 마법 들이니까 카운터 못 치겠지 아 진짜네? 하고 또 그 데미지 강화할지도 모르니까 기도해 몰라 몰라 기도해 너클 파이어 누구야? 누구는 지랄 전멸이다 전멸 도대체 구미호만 한번 써보자 이랬는데 전멸하면은 전체부활 아이템 써가지고 야 잠깐만 에이 지.. 지랄하지마 야 전멸이라고? 이씨 못 참아 도대체 완전 체가 돼서 돌아오겠다 어 전멸당하면 여기 나오는구나 부스 또 했어 개어케어 가드 해보자 왜 때려 가드하라니까 잘못 눌렀나보네요 하하하하 2500이래 진짜 세다 그냥 그냥 털려버림 아까워 7회전 탈락 다음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어 엇 잠깐만 어? 이거 그냥 고대로 가는거야? 경험치 먹고? 이러면 개이득이잖아 아 혹시 그럴줄 몰라도 생각했는데 게임기로 싸우다가 죽어서 게임오브되면 너무 아 아 아 어디가니 어디가니 이거 아니지 에이 우그아웃해 뇌절을 해버리네 우가몬도 좀 약한거라도 진화를 시켜보자 한번 진화할 수 있다면은 자아 진화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진화하시면 돼요 이 쿠다몬이랑 황금톱님은 진화되나? 되네? 골드 워멤몬이래 엔젤몬 골드 워멤몬 대봐 궁금하다 얘 뭔지 황금동 어? 어? 다음 너야 너는 뭐가 될 수 있니? 어 똥 똥으로 변해 똥 스카몬 도주 가능한 전투에선 반드시 토주할 수 있다 극혐이야 도망이야 능력 황금톱님 몬 너는? 너는 황금톱인데 뭐 좀 달팽이 몬? 옐로우 워멤몬 어? 너무 역겨워 다들 한력겨움들 하죠? 파티디지몬 돌가몬 볼까요? 돌가몬 뭘로 변할래? 와 안 되는 애들이 둘이나 돼 어 얘는 뭔가 로봇같이 생길 것 같은데 얘로 변해봐 돌가몬 진화 뭐야? 슈퍼히어로다 그레이드몬 데미지 120 크리티컬 발생률이 15% 상승한다 크로스블레이드 빛속성 공격으로 110 와 110 무속성이면 꽤 괜찮은데? 메모리를 10이나 먹어요 너 지나면 뭘로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왜그래 지나면 이제 지나면 뭘로 변하냐 메모리 있지 않나? 뭐 있어도 좀 공채는 진화 조건이 어떻게 돼? 헤엑 레벨 60이야 뭐가 제일 쎈니? 얘가 제일 쎈가 보다 얘랑 얘가 제일 높네 헤엑 재능 80 필요하대 미친 미친 다 재능이 필요하네 이제 공채는 좀 태화를 거쳐야 되나보네요 일단은 다른 애들 진화시켜봐 우가몬 아 우가몬 한 명밖에 안 돼? 아 레벨이 안 되는구나 디지털은 아닙니까? 디지털 월드 숨겨진 보스 일단 얘로 갑시다 다 진화시켜보고 싶으니까 엄청 진화한다 우가몬 진화 뭐야 사람이 됐어 데드메라몬 메라몬이랍니다 데미지는 아까 그 슈퍼히어로처럼 생기랑 똑같네요 되게 쎄 보인다 생긴건 얘가 훨씬 쎄 보이는데 훨씬 쎈거 같은데 훨씬 쎈거 아닌 비슷한거 같은데 데블몬은 메인이니까 스틱몬 가자 스틱몬은 뭘로 변할 수 있네 얘는 무 네? 에? 아 얘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필요하죠 무정족은? 무정족이 있어야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전투 스틱몬 진화 오우 얘 뭐야 이게 어흫 이게 뭐야 데미지 겁나 높아 141이야 헬즈 그레네이드 어 개 징그럽게 생겼다 인펠몬 인펠몬 능력은 공격할때만 10% 확률으로 대상을 즉사시킨다 야 능력도 무시무시하네 얘는 잠깐만요 자꾸 이동탭으로 보내지마 능력이 뭐냐 스턴에 걸리지 않는다 보미오몬 보미오몬 진화하자 어 너도 하나밖에 안 돼? 아 실망이야 이게 뭐냐 보미오몬 보미오몬 진화 어 얘는 그냥 이족보행 됐는데 도사몬 머리가 110 110 지력이 15% 상승한다 와 이제 나 이거 못 때리고 다녀 너무 다 세서 개굴몬 원뿌몬 세개 다 된다 이거는 고래몬이죠 고래몬은 저도 압니다 이거는 그거 두어프 아니야 두어프 주두몬 이건 뭘까요? 이걸로 가죠 원뿌몬 진화 뭐야 이게? 어 너 표정 좀 봐 겁나 세보여 화나있어 기본으로 화나있는 얼굴인데 트리케라몬 방어력이 높네요 얜 데미지가 높고 와 데미지 150에 물리공격 50% 확률로 아 대상을 스턴으로 만들고 아 명중률 방어력이 15% 상승한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개굴몬 개굴몬 뭘로 진화할래? 이건 개구리 같죠 이거는 뱀 같고 아 둘 다 싫은데 아 나 개구리가 좋아 그래도 개구리로 진화 개굴몬 진화 오오 하하 하하 투투 아냐 개구리 왕눈이 어 얘 능력치 왜 이렇게 낮아요? 60 60 50 53 이라고? 뭐하는 쓰레기야 적 전체 무속성 중간 위력의 지력 관통 공격 30% 확률로 지력을 20% 내린다 공격할 때 10% 확률로 대상을 잠재운다 와 특이하다 서포터 같은 건가? 다음은 우리의 배트맨 어 배트맨도 극현몬으로 극현몬으로 지나갈 수 있네? 와 뭐야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죠? 어 이건 화면 화면을 다 차지해서 여기밖에 안 보여 이거 뭐지? 얘는 그냥 악마 아닙니까? 생긴거 보면은 얘가 좀 궁금하다 뭐야 이게? 여기밖에 안 남아 그림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 뭐야 데블먼 우리 디지털 세계를 지키는 용사 다크나이트 데블먼 아 아 개실망 루티스몬이었어? 아 실망인데요 루티스몬 전체 65 와국 공격을 하고 15% HP 흡수하며 어둠속성 스킬 데미지가 15% 증가한다 모기몬입니다 아 이렇게 다 진화했네요 어 메모리가 1.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다 해서 아유 이렇게 해서 진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멋지게 진화했구요 개굴몬이 좀 끔찍하네요 능력치가 자 다음 진화 때 보도록 하죠 음 못 빼지? 나 빼고 싶은 거 없는데 바이러스 둘 데이터 둘 임펠몬 하나 도사몬을 빼고 싶다 도사몬이 좀 제 취향이 아니네요 이거 좀 빠져라 지능이라서 좀 갖고 가고 싶긴 한데 와 얘를 빼도 20이 부족하다고? 임펠몬이랑 뮤티스몬이 엄청 좋은 건가 보네 1414네 왕개굴몬이 빠져 왕개굴몬은 솔직히 약하잖아 너 딱 생긴 거만 봐도 약해 아 여기다 이거 빼라고? 아이 자리가 없네 뱅크에 빼 그럼 그럼 이제 뭐가 빠지면 되지? 둘 중 하나 빠지는 거네? 트리케라모는 방어용이죠 방어용은 별로 갖고 가고 싶지 않은데? 공룡이라서 맘에 들긴 하는데 너가 빠져야겠다 야 와 이제는 진짜 조합이 백신 데이터 바이러스 그리고 무종족 하나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왔었다 메모리 카드 있지 않나? 메모리 칩 하나네 하나면은 뭐 거기서 거기지 52니까 8 정도 하나 들어가는 건데 와 다 편성 좀 보자 요트스몬이 1등 해 데이터랑 바꾸고 솔직히 너희들은 위치 바꾸자 이게 맞을 것 같다 와 이거 레벨 1인데 체력이 900, 800, 950이에요 엄청나게 체력이 높네요 한 명만 더 데려가야겠다 누구 뭐 데려갈 애 없나? 좀 내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 없을까? 8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 데블몬 한번 데려갈까? 아이스 데블몬이 와라 니가 적당할 것 같다 너 셀 것 같아? 8이나 먹고 아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거 그냥 골든컵도 깰 것 같거든요 많이 세진 것 같긴 한데 네 아이템만 맞춰주고 마무리 하죠 우리 뮤티스몬이 에이스잖아 아이템 3개까지 되네 개좋아 뭐 올라갈래? 뭐 올라갈래? 아쿠아 가드 샌드 가드 노이... 노이즈 가드? 와... 혼란 안 걸릴래 그리고 방어와 지력 관통 데미지가 30% 감소 액정화도 막아봐 아 액정화는 근데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아쿠아 가드랑 샌드 가드 있는데 이거는 한 놈한테 다 몰빵하고 아 저거 아쿠아 가드 샌드 가드 갖고 가고 싶은데? 물이 많을라나? 땅이 많을라나? 둘 다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데미지로는 혼란은 막았고 맹독 막을까? 아... 고민된다 진짜 고민된다 다른건 필요없어 HP 어태치를 하나 구할까? 아냐아냐 SP 어태치로 해 이렇게 하고 너는 아쿠아랑 샌드로 가자 좋아 아 너가 아쿠아를 가야되는구나 됐어 너는 생긴게 별로잖아 샌드 하나 가고 도트베리어 하나 가고 아 노이즈 가드 이건 한번 걸려보고 싶은데 아 노이즈 가드란다 이거 뭐야 아 몰라 뭐 올라갈래 방어력 좀 올릴까? 방어력 가라 악세사리는 됐고 이렇게 해서 다 모였습니다 아 오늘 많이 발전했네요 나름 저번 시간에 성숙기 하나 만들었었죠? 아닌가? 성숙기 둘 만들었나? 어차피 이번에 완전체도 만들었고 아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체를 가장 좋아합니다 디지문 중에서는 제가 가장 즐겁게 했던 게임이 딱 완전체까지 있었거든요 디지털 월드 디지털 월드라는 게임이 되게 좋아하는데 궁극체는 너무 많이 진화해서 좀 정신도 없고 완전체도 되게 멋있게 생겼죠? 얼굴 보시면 뭔가 반들반들 하기도 하고요 재밌게 즐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럼 이만 뿅